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백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컴퍼니백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컴퍼니백 브리핑은 뭘 해도 저는 즐겁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김수원 대표님 나오셔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 해주신다고 아 뜨거운데? 상장 폐지 심사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아마도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설마 상장 폐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어쨌든 뭐 거래 정지는 이어지는 거라서 요즘 같은 장면은 거래 정지가 차라리 낫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느끼신 분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오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나중에 상장 유지되게 되면 참 인간 만사가 정말 새홍짐하다 그러게요 생각도 할 만큼 흥미있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머니터 김수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리싱크 리싱크 박스만 개봉해도 중고 되는데 왜 채값 주고 사? 사기 전에 리싱크해 전세계 핫한 2만여가지 재고 정보가 한자리에 신개념 재고 쇼핑 리싱크 요즘은 중고 사기 전에 리싱크합니다 리싱크 글로벌 머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두 분만 맞춰 입고 오셨습니까? 정말 소외되네 내가 입고 왔더니 2%가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끈자라 쓰기 두 분이서 잘 해보세요 나이를 20년씩 줄여주는 후드티입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동안?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실라젠 이야기 조금 할 겁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마무리는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 회사 중에서 두 회사가 보니까 거래정지네요 세 회사 중에 두 회사가 거래정지인데 다들 보도 봐서 아시겠지만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상패 심사를 하겠다 이 회사를 상장 정권시장에 상장시켜 놓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따져보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운명을 쥐고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이 두 기관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앞으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기관들인데 이 두 기관이 이렇게 묘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심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내놓는 감사의견을 참고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묘하게 그렇게 지금 아가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의 명단은 대외비예요 아마 공식적으로 거래소 홈페이지나 어디 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리위원 금감원 감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증선위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때 이렇게 사진이 크게 해서 경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소기심위원들은 철저하게 물론 이제 알려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보완에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바로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패 또 상장유지 거래 재개 이런 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멤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게 명단이 알려지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라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저 집에 수류탄 까가지고 던질 수 있어요 주주들이 엄청나게 투자한 종목이 기심위에서 상패 결정이 나오면 뭐 이렇게 까가지고 던지는 거지 그래서 이 기심위원들은 이렇게 명단이 대외되어 있는데 또 알음알음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어제 17일 날 상장적격 심사 대상 지정 통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 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업 개선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래서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기심위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선 계획서 제출이라는 게 이게 의무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나는 뭐 개선 계획서 제출 의사가 없이요 하면 바로 통보받자마자 이렇게 20 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계획서 제출은 의무상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안 하겠다 그러면 2월 17일 통보일로부터 계산해가지고 20 영업일 이내에 그레소가 기심위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주들이 지금 거래정지 상태에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속상해하고 있으니 거래 재개를 최대한 앞당겨보자 기심위 개최위를 최대한 당겨보자 그러면 개선 계획서 제출을 안 하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겠죠 그런데 개선 계획서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심위에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지금 2200억 횡령 기업이 우리 개선 계획서 제출을 안 하겠다 빨리 기심위 열어서 그레제게 판단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또라이 기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스템 입장에서는 개선 계획서를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한번 제출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당겨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보자고요 2월 18일부터 3월 14일 이 사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15 영업일 이내에만 제출을 하면 되니까 오늘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기심위는 이론적으로 기심위는 이렇게 2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를 여는 거니까 20일 이내에 여는 거니까 이렇게 2월 18일부터 만약에 회사가 3월 14일 날 정말 막바지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4월 11일까지 기심위를 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개선 계획서 제출일은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기심위는 이론적으로 2월 18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3월 31일 날 정기주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 31일까지 정기주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3월 31일 날 가까이 가서 정기주총을 하죠 3월 31일 날 정기주총을 하면 정기주총 7일 전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월 24일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덕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회사한테 감사 보고서를 갖다 주면 회사는 바로 그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혹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심위 입장에서는 회사가 잽싸게 오늘 2월 18일 개선 계획서를 낸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개선 계획서를 낸다 그러면 요쯤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에 기심위 일정이 잡힐 수가 있잖아요 20일 이내에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기심위가 열리면 기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좀 있으면 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있으면 감사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심위 일정이 잡혔어 그러면 그 기심위에 들어가서 이 회사를 그래 재개를 시켜주겠습니까 상장 유지 판단을 해 주겠습니까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좀 이따가 감사 보고서에서 회계 법인이 감사 의견을 뭘 내놓을지 모르는데 뭘 내놓을지 모르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또 상장 실질심사 사유가 되거든요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버려요 풀어줬다가 며칠 만에 감사 보고서 나와서 또 실질심사 사유가 돼서 거래 정지 사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를 기심위에서 떠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개선 계획서를 최대한 당겨서 제출을 하게 되면 기심위가 빨리 열리고 기심위가 빨리 열리게 되면 기심위원들이 이렇게 보고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괜찮은 회사인데 여기는 거래 재개시켜줘야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시기적으로 묘하게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시기적으로 묘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심위원들 입장에서는 3월 24일 이후에 감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려고 할 거죠 기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심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현실적으로 이 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3월 빨리 이렇게 회사에서 빨리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당연히 딱 짜여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3월 중순 이후에 3월 20몇일이나 여기에 기심위 일정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기심위원들 입장에서 감사 보고서 내일모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풀어준다 그랬다가 감사 보고서에서 비적정 예를 들어서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거절이라든지 부적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감사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는 어떤 것 때문에 O인지 X인지 헷갈리는 겁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에서는 감사 보고서에서 뭘 봐야 되냐고요?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내느냐 비적정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기심위의 의견도 좌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향을 받죠 그러면 기심위가 직접 들여다보면 되는 걸 굳이 감사 보고서를 기다린다는 건 지금 회계법인이 기심위원들은 주어진 개선계획서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개선계획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거고 지금 인덕회계법인이 지금 한 10명 7명? 한 10명 정도 회계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포렌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쩔 수 없죠 인덕 입장에서는 여기에 운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포렌식이라면 어떤 것의 포렌식입니까? 재무팀 여기 직원들이라든지 PC 사용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회계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동안 히스토리를 어떻게 오갔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얼마나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두 달은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게 감사해서 포렌식이 들어가면 한 두 달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바이오기업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걸렸었고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뭐 사람들을 많이 투입하고 물량 투입을 해서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심위원들 입장에서는 회사는 우리가 내부 통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기심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보다는 회계법인이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포렌식까지 하니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감사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심위원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펀드멘탈 좋고 하니까 그냥 뭐 그래 제게 시켜버리지 해가지고 상장 유지 그래 제게 땅땅 두들겼는데 만약에 3월 24일 이후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비적정 의견 한정이나 거절이라든지 예컨대 이런 의견이 나와버리면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거래 재개를 시켜도 감사 의견이 또 뭔가 나쁘게 나오면 또 거래 정지가 되는 거군요 그럼 요건에 해당돼 버린다니까요 감사 의견 내러 들어간 회계사들이 회사 pc나 직원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어디 바이오회사도 그랬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포렌식은 뭐 회계법인도 내부에 그 포렌식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러펌도 안에 있습니다 러펌도 있고 회계법인도 있고 아니 그거 무슨 수사권 있는 검경이나 하는 중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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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러펌이나 아니면 회계법인도 다 이거를 그럼 그걸 한다는 건 뭔가를 의심하니까 혹시 이런 거 아냐 이런 거면 감사 의견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하는 그 이거 네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우리 그들이 의심해서 횡령 예컨대 지금 횡령액이 2200억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덕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제표를 지금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아예 안 믿고 봐야 됩니다 아예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재무팀장 한 사람이 22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몇백 원씩 넣었다 뺐다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매입도 하고 하는 거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한 1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가정을 신뢰도를 0으로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도를 0으로 주고 근본적으로 이 숫자들이 맞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횡령액이 맞느냐 추가적인 횡령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200억 정도가 횡령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지금 회사에서 포착하고 있지 못한 횡령액이 더 없느냐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따져봐야죠 그건 지금 회사에 잔액 띄어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떼어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잔액이 나오면 맞는 건지를 지금 회사 잔액은 우리가 횡령을 했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그냥 잔액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 이 친구가 빼가지고 어딘가 돈을 썼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식을 팔고 또 집어넣은 흔적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여기는 상장 폐지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만약 나오면 이거는 다 안 돼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상장 못 시켜 감사의견 적정 못 주지 하는 건 뭘까요 예컨대 지금 공범이 없다고는 돼 있지만 예컨대 물론 경영진의 어떤 지시나 경영진과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무칩 내에서 방조나 묵인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같이 하진 않았지만 알면서도 어떤 그냥 방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방조나 묵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도 오랫동안 그 얘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냥 연말에만 맞춰놨다든지 이번에 이 회사 엄태관 대표가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나 그랬더니 연말에 회계 서류 이렇게 검토하다가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말에 회계 서류를 검토하다가 거기서 겨우 거기서 발견하는 회사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부 통제 수준이 수시로 잔액도 확인 안 해보고 지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1800억 정도 횡령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또 공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령액이 220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 이 직원이 얼마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했는지도 처음에는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나중에 정전 공시를 또 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느낌은 제 느낌에는 관리가 형편 없었으니까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고 그렇죠 관리를 잘 했는데 미리 알았다면 공범인 거고 그렇죠 미리 알았다면 공범인 거고 뒤늦게 알았다면 관리가 부실인 건데 공범인 거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감사의견 거절이거나 상장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관리 부실이면 감사의견이 거절이거나 상장 폐지인 겁니까 만약에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실상 공범이 있었다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내부 통제 내부 우리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감사의견은 두 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회계 감사의견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내부 관리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부 회계 관리 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회계 감사의견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를 지금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한정의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가 회계법인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말 완벽하게 대응을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한정의견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 입장에서 지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이거는 무조건 비적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2200억 횡령됐는데 그게 적정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회계 감사는 그러면 회계 감사는 어떻게 얼마가 횡령이 됐고 얼마를 손실로 처리를 하고 얼마나 회수 가능하고 그게 이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 횡령 부분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횡령 부분이 맞아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큰 사고를 친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회계 처리나 증빙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냥 한정을 주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법인이면 그냥 한정 주고 빠져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 적정 줬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적정 줬다가 나중에 예컨대 감독원에서 어떤 감리라도 들어가게 된다든지 엄청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심위원들도 그 부담을 똑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선 계획서를 최대한 당겨서 제출해서 빨리 거래 재개를 시켜보자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본들 그게 지금 기심위에서 그렇게 회사의 의도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타임 스케줄 상으로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실 겁니다 설명 좀 더 들어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감사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감사의견은 회계 감사의견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이 두 개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산 5천억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 5천억 이상은 올해부터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작년 3월에 오스템이 공시를 할 때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금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단어가 금토라고 되어 있죠 비적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 비적정 아니다 적정이라는 거죠 이 금토가 작년까지는 금토였는데 올해부터는 감사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여부가 올해부터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 감사하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 두 개가 있습니다 회계 감사는 적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비적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일단은 99.99999%는 비적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냥 100% 비적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법인이 내부회계 오스템의 내부회계를 적정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회계 감사에서 적정을 받고 어차피 내부회계는 비적정이니까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그래도 거래 재개 가능성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 회계 감사에서 적정을 받아준다면 한번 거래 재개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회계 감사에서도 비적정을 받아버리면 어차피 내부회계는 비적정이니까 비적정 플러스 비적정으로 조합이 되면 거래 재개 가능성이 이번 기심위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3월 또는 4월에 개최될 기심위에서는 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회계 감사에서 적정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 부정적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회계사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6명의 회계사들하고 통화나 카톡 등등을 했는데 전부 다 의견이 다 엇갈려요 전부 다 이렇게 감사 경험들이 다 있거나 아니면 또 감사 경험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분들인데 부정적 입장은 대체로 횡령액이 너무 크다 지금 올해 이 회사 매출이 6천억에서 8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횡령액이 2천억입니다 굉장히 크죠 횡령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부 통제의 부실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21년뿐만 아니라 20년 재무제표 어차피 20년부터 횡령이 있었거든요 20년 말부터 있었으니까 이 재무제표 자체를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외부 감사인이 적정 회계 감사 의견을 적정을 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횡령 외에 다른 부분의 회계 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 보자면 이 횡령 부분의 회계 처리는 회사하고 감사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합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태가 양호하지 않느냐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가능 영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른 회계 처리가 문제가 없다면 횡령 이 부분만 회계 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면 회계 감사는 적정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입장이 두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전부 다 제각각인 의견 이래가지고 6번이면 3대 3이었습니까? 3대 3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붙어요 거기에 막 이런 조건이면 저런 조건이면 조건들이 막 붙어서 저도 이거를 이제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막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가 안 갈 수 있다 2020년, 2021년이 횡령은 별도고 매출이 이만큼이고 이익이 이만큼이고 낮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회사나 재무팀장이 그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있나요? 뭐 회사에 재무팀장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돈만 빼다가 이제 돈만 사면 되는 걸 한 거지 회사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매출을 조작했다든지 대선 충당을 덜 쌓았다든지 아니면 손상 처리해야 될 걸 안 했다든지 아니면 위장거래처에 이렇게 허위 매출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뭐 모르죠 그럴 가능성은 이제 그럴 동기는 일단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럴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라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횡령 금액이 많은 게 지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횡령 금액이 2천억인 거랑 20억인 거랑 그건 다르죠 근데 내부 통제는 똑같이 엉망인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 3천억이 있었으니까 2천억 가져간 거고 회사에 한 30억밖에 없으니까 20억을 가져간 거지 2천억이면 100배 잘못하고 100배 엉망이고 20억이면 꽤 괜찮은데 이 회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회사에 예컨대 지금 재무팀장이 혼자 있다 아니면 뭐 우리 좀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또 괜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잖아요 거기 격리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에는 격리사원들이 회계를 아는 격리사원들이 하나가 있죠 윗분들은 모르세요 아파트 관리소장도 모르고 중소기업의 위에 윗분들은 회계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 격리사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가서 조금 보다가 처음에는 조금 조금 손대다가 이게 쉽게 쉽게 되네 해서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재무팀 직원도 있고 회계 담당 직원이 있고 자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자금이 보통 분리되어 있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자금 쪽에 있는 직원들도 계속해서 어떤 회사의 잔고 같은 거 자금 수지 같은 걸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리고 위에 또 보고도 하고 위에서 매일매일 회사의 자금 흐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하루 이틀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 하루 이틀은 빠질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무려 1년 동안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수백억 원의 뭉칫돈을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1년 만에 발견을 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소홀하게 그냥 어디 거래처에 돈이 지급됐나 어쩌나 이럴 수 있지만 수백억 원의 돈이 그러면 그 자금팀의 8명 9명 직원 중에서 막동이 정도가 매일매일 회사의 은행 잔고 체크를 할 때인데 그 은행 잔고 체크를 그러면 여기 재무팀 자금팀 애들이 전혀 안 하고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모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금액이라면 그러니까 뭐 여기 감사 업무를 했던 회계사들도 잘 좀 전체적으로 못 믿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숫자 자체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면 빼서 다시 넣어놨는데 빼서 넣는 것도 가능하면 이론적으로는 다시 빼는 것도 가능하지 그냥 숫자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보긴 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날카로운 예측에 의하면 날카롭습니까?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 날카롭습니다 회계법인은 본인들은 난 몰라라 할 거고 여기 굉장히 부실해라고 할 거고 다만 기심위에서는 기심위가 결국은 이렇게 멍망인 걸 얘네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상장 유지고 개선할 수 없으면 폐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선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과거의 엉망이었으나 엉망이 아닌 다른 회사가 있죠 다른 회사들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개선 아니잖아요 그거는 엉망이 아닌 다른 회사라고 특별히 무슨 특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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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 따라서 잘 서로 견제하도록 하면 되는 지금 정석과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너희들은 그걸 할 거 같지도 않아 생긴 걸 봐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심위에서 시비를 걸만한 게 있을까 싶은 건데 다만 그러니까 횡령이 있었는데 기심위에서 통과를 못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심위에서는 회사의 일단은 재무 안정성 이번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인해서 상장 실질심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횡령의 형식적 조건 어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다 아니면 어떤 너네들은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 있을 거고 실질적 요건 이제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됐다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너네들의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건전성을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회사 이 회사가 어떤 영업적으로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면 내부 통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거 다 들고 오죠 그렇겠죠 형 서류상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들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로펌이나 회계 법인이 또 한몫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세게 또 이렇게 한몫하잖아요 이런 회사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데 그거는 이제 개선 계획이니까 기신미 입장에서는 오케이 계획 좋네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너네도 사고를 쳤으니 사고를 쳤으니 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개선 기간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래 제게를 시켜줄 수는 없다 너네도 사고 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그래 제게 풀어줄 수는 없고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이거 잘 이행하는지 보고 이대로 이행하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래 제게 풀어줄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개선 기간 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선 기간 부여 쪽으로 갑니다 개선 기간 부여 쪽으로 가고 한 1년 후에 다시 보자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기신미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기업들도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 기신미의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신미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겁니다 소액주주 회사를 증권 시장에서 쫓아내는 게 그게 기신미의 목적이 아니고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비적정이 나오면 무슨 시장 조치가 나가냐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이 정도의 조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감사 의견은 적정이 나오고 내부회계는 비적정이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내부회계 비적정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이 정도의 시장 조치가 나가는 건인데 회계 감사에서는 적정이 나왔고 회사가 펀드멘탈이 양호한 회사인데 계속 거래 정지를 시킨다면 그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이냐 대주주가 무슨 그런 피해가 있어요 어차피 계속 경영 자기 지분 가지고 소액주주들이거든요 소액주주들이 돈이 묶이고 어떤 기회 비용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거래 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소액주주다 그러니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비적정이 나오더라도 회계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오면 이게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주식 거래를 풀어주는 게 소액주주 보호의 주제에 맞을까 그래 그 주식 또 하는 것도 소액주인데 2천억 원이나 2천억 원이 되는 사고가 터진 회사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회사 매출이 6천억 8천억인데 100년 금액이 한 50억 60억 이런 회사도 아니고 무려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재무팀장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넣었다 뺐다 되는 상황인데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풀어준다? 풀어줘서 만약에 주가가 대폭락하게 되면 또 소액주주들 아웃성일 거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사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은 팔고 그러다가 또 피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기시미 입장에서는 이 전례 없는 횡령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라는 이 취지를 놓고 봐도 한편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면 풀어주는 게 맞지 않아? 또 한편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주면 안 돼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볼 거냐 아니면 저게 다시 재상장 됐을 때 문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잘 모르고 또 사게 되는 미래의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소액주주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의견이 여기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스톤 임플란트가 영업이 잘 되고 괜찮은 회사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고 회사 번더멘탈 영업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상장이 유지되면 그냥 회사는 돈을 어떻게 해먹건 간에 돈만 잘 벌면 그냥 상장 유지야 라는 전례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문제죠.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야라고 보면 영업을 못하면 폐지야 둘 다 잘 못하면 폐지인데 둘 중 하나만 잘하면 폐지 아니야 그것을 잘못하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돈도 잘 못 벌어 그러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폐지시켜줄 수 있는데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유지시켜주면 이쪽이 엉망이면 그게 맞는가 싶기는 하고 그러나 이게 앞으로 잘할게요 글쎄요 글쎄요 그렇게 보면 분식회계 하는 회사도 그렇죠. 앞으로 잘하겠지 영업 잘 되면 분식회계 조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식회계라는 것도 돈이 없는 걸 있다고 하는 분식회계도 있지만 사실은 회계적으로 추정하는 대손 충당 또는 자산 손상 뭐 이런 거는 추정이거든요 추정을 좀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적절한 추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식회계로 처벌받고 하는 건데 당연히 자산 손상 추정을 좀 덜 한 회사들 중에서도 영업 잘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그냥 너네들은 영업 잘 되니까 조금 분식했지만 그거 봐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려운 문제네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또 회사 입장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감사보고서 언제 제출 가능하느냐 이게 또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포렌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포렌식이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거는 취재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총 7일 전에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게 만약에 어려워도 5일 정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총 7일 전에 못 맞추겠는데요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연장을 하는데 그러면 3월 31일 주총이면 3월 24일까지는 내야 되는데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일 기준 5일 연장해 주면 3월 3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렌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라면 기심위가 열리는 마지노선이 아까 4월 1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4월 1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못 맞출 가능성도 이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포렌식이나 이런 쪽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오스템 정도 사이즈의 회사에서 저렇게 가게 되면 4월 11일까지 이게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기심위원들이 거래 재개라는 결정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거래 재개라는 결정은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포렌식까지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더니 우리 회계법인은 이런 감사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를 기심위원들이 보지 않고 거래 재개 거래 재개 시켜 이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어려워 보이네요 이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보고서 언제 제출 가능하냐 하는 게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부 회계는 비적정이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도 비적정이면 이거는 무조건 개선기간 부여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상패시킬 수는 없거든요 상패시킬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개선기간 부여로 가는 거고 회계감사가 적정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기심위원들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겠죠 야 이거 거래 재개 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나 그래서 뭐 아주 기심위원들이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개선기간 부여로 가게 될 텐데 개선기간 부여로 가게 되면 이 거래 정지가 장기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선기간 부여는 그냥 기본 단위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년 가능성이 높은데 이 1년을 이렇게 줘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개선기간 1년을 받고 그 1년 동안에 또 거래 정지를 묶이는 거예요 묶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막 이제 재무제표 이제 재감사 인덕회계법인에 요청해서 인덕회계법인이 지적한 사항들 다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뭐 재감을 받고 내부 통제 재정비를 하고 이런 거를 해도 되고 이런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 뭐 이 재감 재감을 꼭 안 받아도 됩니다 재감을 안 받고 올해 분 있잖아요 22년도 분 22년도 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적정을 받고 내부 회계도 적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22년도 분에 대한 감사를 받는 시점은 내년 초도 내년 초 내년 초 그러니까 어차피 1년 개선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내년 3월까지 올해 회계감사 올해 분에 대한 회계감사와 내부 회계감사를 다 적정을 받고 내년 3월달에 아니면 4월달에 기심위가 열렸을 때 어필해가지고 상장 유지 다시 말해서 거래 재개 판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 굉장히 복잡해요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21년도 뿐만 아니라 20년도 권도 엮여있기 때문에 또 20년도 권은 회계 법인이 또 달라요 인덕 회계 법인이 아니고 20년도 권은 또 삼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인덕하고 삼덕하고 서로 이렇게 그 정기재무제표 어떻게 또 수정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도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회계 법인 간의 이해관계 또 기심위 입장 또 회계 법인의 입장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좀 복잡한 그런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기심위를 감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기심위가 열리는 플랜으로 잡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회계감사는 적정이 나오고 회계감사는 적정이 나와야죠 무조건 적정이 나와야 됩니다 내부감사 내부통제와 관련돼서 비적정이 나올 경우에 내부통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약간은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잡겠네요 그렇죠 회계감사는 무조건 적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부통제는 어차피 뭐 비적정 감수를 해야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본인들의 개선계획서 가지고 이 개선계획서를 충분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회계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적이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감사보고서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도 나오면 나오면 둘 다 비적정이 나오면 뭐라도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네 그렇죠 포렌식에서 뭔가 결정적인 어떤 뭐 아주 안 좋은 작당 모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리고 해외그레처가 많습니다 그 오스템 같은 건 해외그레처가 많기 때문에 해외그레처와의 매출 수익 인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덕 같은 경우는 그전에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샘플 정도로 봤던 것을 그냥 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수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뭔가 또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참 재무팀장 한 명의 단독범이라도 이상하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재무팀 내부에 몇 명이 공모를 한 흔적이 나온다고 한들 그래도 재무팀이 해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재무팀장 한 명이 해먹었으면 내부 통제는 괜찮은 거고 두세 명이 같이 공범이었다면 더 나쁜 거냐 하면 똑같이 엉망인 건데 똑같이 엉망인데 결국은 지금은 무슨 결과가 나와도 그냥 엉망인 건데 다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선계획서와 그게 개선되는지를 보는 거라면 지금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관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잘못했던 건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걸 인정해 준다면 과거에 얼마나 잘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범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조무기는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 아주 진짜 과거 재무 과거부터 이렇게 다시 훑어봐야죠 공범이나 방조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그냥 단순히 방조했다면 왜 방조를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분은 저렇게 횡령을 잘하시는 분이니 나로서는 방조를 하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방조 무기인 또는 공범이 있다면 서로 회사 자금 나눠먹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20년도 이전에 19년, 18년까지도 그냥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사실은 지금 드러난 거 외에 혹시나 더 드러나는 게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건가요? 내부에 무슨 서로 공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있을까 봐 혹시나 더 있을까 봐 네 뭐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회객 유전 위반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매출 인식 같은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아니 회사 입장에서 뭐 그런 게 또 없다고는 볼 수는 또 근데 항상 무슨 사고가 나면 나머지 직원들은 방조한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FM대로 제대로 하면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지는 게 재무팀의 업무 매뉴얼인데 당연히 정상적이면 사고가 낫다는 건 뭐 업무 태만이든 방조든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태만과 방조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거를 한 두 명이 아니고 네 두 명이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대박인데 다만 기시미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걸 받아들여준다면 그건 뭐 무슨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네요 이건 너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지금 뭐 물론 이제 기시미원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특히 워낙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기존 기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옛날 그냥 대충 허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거는 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매체에 보니까 음태관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가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게 인터뷰 했던 내용인데 네 이것만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2천억 넘는 금액을 횡령할 동안 회사는 왜 몰랐나 그랬더니 편지 프로그램으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은행 잔고 한 명이 은행 잔고 증명만 이거 얄구전 편지 프로그램으로 위조하면 이 회사 돈은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관리 시스템을 가진 회사였다고 지금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건데 연말에 회계 서류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횡령 혐의 인지에서 바로 고소했다. 이거는 회사 CEO가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회사는 왜 몰랐나 그러면 여기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지를 못하고 은행 잔고 증명 위조해서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 증명에서 위조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수천억 원, 이천억 원이나 도는 데는 10회에 걸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 그런데 대표이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웠대요. 저 말은 잔고만 맞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인지했던 어떻게 했든. 아니 아니. 사실은 은행 잔고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한테 갖고 와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금 시재가 얼마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하고 어느 통장이 얼마 있는지가 보고가 돼서 이게 맞으면 실제로 대표가 들어가서 모바일 뱅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서 대표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다른 랩을 까라는 건 모르지만 이거랑 이거랑 맞는지 봐야지 이렇게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잘했네. 그럼 얼마든지. 그걸 왜 크로스체크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밑에 저희 이제 우리 관리팀장한테서 자금 일보를 매일 받지만 우리 회사 계좌 계좌 한 대여섯 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회사 현금 시재 또 전자음 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수시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체계가 갖춰진 회사에 위에 어떤 자금 쪽에 임원들도 있고 본부장 또 그 위에 cfo 회사 ceo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회사 ceo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은행 잔고 증명 때문에 우리가 위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웠다. 저는 이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심위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책임질 분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걸 거기 굉장히 가축을 많이 줍니다. 중요하게 봐요? 네. 중요하게 보죠. 만약에 대주주가 어떤 횡령 배임을 했다면 당연히 그 대주주는 회사에서 물러나고 자기 지분 정리를 해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1년 동안 2천억 원이 빠져나간 걸 모르고 있었던 그 ceo가 계속해서 내부 통제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를 기심위원들이 좋게 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 어려워 어려워.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재무팀장이 확인해보세요 라고 맡긴 건데 재무팀장이 횡령했으니까 사실은 대표가 본다고 해도 대표가 횡령하는 건 못 막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이게... 내가 대천데요. 이게 오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라젠하고 에코프로비엠... 통장 안 보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우리 회사 통장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라젠 나왔어요? 지금 신라젠...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신라젠 개선기간 부여할 거라고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선기간 부여하는 걸로? 네. 개선기간 부여하는 걸로. 왜요? 왜요? 참 왜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긴 어려운데... 3월이 대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없긴 없어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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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지금 신라젠이 이런 상황이죠. 신라젠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서 기심위로 넘어갔죠. 이 기심위에서 이렇게 개선기간을 부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개선기간이 끝나서 다시 기심위가 열려서 여기서 상패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패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열리는 게 이거예요. 코스닥시장위원회. 그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아니면 상장유지, 거래재개, 상패 이거 중에 3개가 나오는데 상장유지는 거래재개니까 이거 안 줍니다. 이거 안 주기 때문에 오늘 또 상패 또는 개선기간 부여인데 오늘 또 상패를 받더라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의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개선기간 부여받으면 예컨대 지금 개선기간이 총 2년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 한도가 2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마 1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한 1년 또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나 상패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서 이거 개선기간 부여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상장 폐지가 나와도 이의신청이 한 번 더 있긴 있는 거군요. 이의신청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시장위원회 한 번 더 여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상패 결정을 받았는데 또 코스닥시장위원회 가봐야 여기서 또 그러니까 오늘 상패 받으면 그냥 사실상 정리매매 간다고 보시면 무엇일지는 없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신라제는 개선기간 부여 이게 신라 같은 희망인 겁니다.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정이 됐는데 늦게 나오네요. 아직까지도 안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장 폐지에서 정리매매 되면 그 주식은 또 그냥 대주주가 다 가져가면 거의 싸게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공개 매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참 모르겠어요. 어려워. 네.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얽힌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기로 상장 유지 내지는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이 어떤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배워봤어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침 저주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빈 원더, 지누스. 신라제는 한 6시쯤 나온다고 하네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 안 될 때 나와야 되니까요. 네. 자, 저희는 7시 30분에 이어지는 백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혜진 소장님 나오시니까. 어혜진 소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네. 흥행에 도움이 돼서 말씀해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김시덕 박사, 차현진 작가, 최준영 박사, 고용공 교수를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진짜 재미있지 않겠네. 서로. 서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지식올림픽. 나도 서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자라고 학교가 있고 직장에 있는 곳을 하는 거지. 그런데 20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쌩쌩하게 남아있네요. 한 100년 더 됐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 한 100년 됐는데. 그럼요. 멀쩡합니다. 아직도 멀쩡하네.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피엔지나 유니레버나 콜게이트 파몰리브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회사들이 슈퍼 가면 다 장악했어요. 한국만 빼고.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의 무덤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주겸치약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 그럼 민산비는 못 이겨. 이게 150명이 타야 되니까 150명을 3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층에 50명씩.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안 큰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 앞사람 엉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정도 높이로. 그래서 앞사람이 노를 졌다가 방귀를 쥐면 이제 그 밑에 사람 얼굴 앞에 이제 맞는. 대한제국을 만들 때 고종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성계 할아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제국을 만들려면 이런 건 있어야지 하고 첫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라서. 그동안 3프로TV에서 스페셜로 공개되었던 내 박사님의 다양한 교양 이야기가 지식전문 채널 1프로TV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각 분야의 1프로들이 알려주는 1%의 지식.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1프로TV 투자를 아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대화. 3프로TV 저녁 라이브 2월 18일 금요일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선엽입니다.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중간에 장중간에 크게 빠지는 것 같더니 그래서 다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는 날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좀 올라셔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아마 계좌의 상황들이 좀 좋아지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잠시 후 저희 시장 마감 상황은요. 우리 박재영 사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ETF 흐름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있죠. 최상규 본부장님. 그리고 저희 3프로TV 저녁에서 처음 모시는 분 같은데요. 교보진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존함이 아주 멋지십니다. 그러게요.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각 세력별 수급이라든지 또 시장을 전략적으로 보는 방법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박재영 사장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어? 암만 알쥬.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긁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 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녀. 3프로 내용이랑 백년화편 식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안녕하십니까. 강완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콘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완국인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투자 알고리즘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채팅창에 많이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이산용 부장님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 못 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산용 부장님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게스트 자리에 오셔서 그래서 주 한 번씩 오시는 거죠. 예 전략을 제가 짜두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일반 애널리스트였을 때하고 또 실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제가 원래 되게 실전에 강한데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제대로 시황은 보다도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유익하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할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참 본부에 계셨다면 이제는 야전사령관으로 이제 사단장으로 나온 거죠. 사단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세익 전무님도 이제 앞으로 이 게스트석으로 저희가 계속 모실 거니까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박재형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왜들 그럽니까 정말. 저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옆으로 오시겠지. 우리의 돌려받기 인사. 퇴근길 라이브를 사실 같이 런칭을 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부터 하셨죠. 보니까 제가 퇴근길 라이브를 383번. 오늘까지 384번째 출연을 드렸고요. 몇 개는 빼먹었을 거예요 아마. 대본이 있는 것만 제가. 한 400여 차례 출연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정프로님보다 더 많이 출연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전에는 3프로를 2프로님이 저녁시간에 퇴근길을 그런 적이 있어서 오늘 참 금요일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울면서 해도 돼요. 폭받쳐서. 그럼 쫓아내겠죠. 오늘 울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은 올랐으니까. 일단 분위기 출발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간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그게 이제 10시 반에 나오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많이 떨어져서 오늘도 죽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코스피 시장은 32포인트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막판에 역전이 되면서 0.4포인트.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881포인트.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았다. 사실 상저하고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보이고요. 수급이 조금 외국인이 오늘 1500억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안 좋았고 반면에 최근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16일 4.5% 급등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이 2800억이나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4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았었다. 그렇게 변반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거의 코스닥에서 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수급 자체는 개인들이 조금 초반에 많이 위축됐었어요. 그런데 장 중반에 조금 들어올리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장에서 위축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여러 이슈들을 좀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아마 주당분들 그리고 꼭 주당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주 한 잔씩 기울이신 분들이 좀 화날 만한 뉴스가 있네요. 제가 제가 이제 전에도 이거 수급값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음료 주류 쪽이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하이트진로가 23일부터 차미슬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7.8%고요. 도매가격은 한 10% 정도 오르니까 지금 여의도에 소주 한 병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의도에 소주 한 병 이선협 부장님은 혹시 술을 드시나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4,000원 하겠죠 뭐. 여의도 5,000원이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동네에 이렇게 하면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올리면 여의도는 아마 6,0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반 주점에는 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9% 네네. 출고가 적진 않네요. 그러니까 소주는 올리고요. 약간 비싼 증류주 같은 건 안 올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민들이 먹는 거니까 소주가 비싼 술은 안 올리고 싼 건 올리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부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공병 취급 수료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원가가 3년간 14%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7.9%만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무화기라든지 제주 맥주 국순당 이런 주류 판매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거리두기도 조정이 됐어요. 거리두기 안도 1시간 늘어났죠? 맞습니다. 10시까지 네. 10시까지 6위는 그대로고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주가 팔리는 게 한 절반 정도라고 하면 가게에서 팔리는 게 그 술집에서 팔리는 게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해서 최근 주가가 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QR도 이제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격 인상까지 동반되면서요. 오늘 이쪽 특히 이제 리오프닝 쪽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류업종의 이렇게 가격 인상 이슈가 있어서요.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 좀 저희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뭐 러시아 문제도 러시아 문제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때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요. 오늘 이제 KB증권의 자료를 좀 보니까요. 블러드 총재가 최근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연준의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블러드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이 7월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블러드 총재가 하면서 막 시장이 막 흔들렸거든요. 7월까지 100BP? 네. 그러니까 1%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50BP 올리고 그다음에 5월달? 네. 5월달 또 이제 한 번 더 올리는데 그러니까 50BP를 올리고 25BP 25BP 연속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는데 어제 이제 또 한 이야기 중 하나는 어제 처음 한 발언 중 하나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린 거거든요. 중립금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점도표를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아주 뜨거워지지도 않고 경기가 아주 차가워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금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연준이 이제 12월에 제시한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는 2.5%입니다. 2.5 점도표는 뭔지 아시죠?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딱 점 찍어갖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거 혹시라도 다들 그냥 우리가 안다는 가정화에 가면 안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언제든 더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중립금리는 얼마예요? 찍은 게 2.5%인데 그게 폭이 있어요. 가장 낮은 중립금리가 2%인데 한 명이 그거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러드예요. 센트리스 영역총지.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인데 일단은 이런 비둘기적인 사람이 4번 올리자라고 한 거는 그거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오늘 KB진권의 보고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반에 많이 올리는 이유는 기대인플리에이션을 잡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인플리에이션을 잡고 나면 사실 연준이 경기를 망칠 정도로 망칠 정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사실 최근에 보면 지금 올해 6번 인상되는 거 정도는 2년물에 반영된 거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많이 좀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러시아나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늘 증시가 좀 올라오는데 영향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연속 금리가 빠지니까 은행주들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은행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충당금에 대한 우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도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요. 3월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출 이자 못 갚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유예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3월에 유예가 끝나면 지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32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자 상환을 미룬 그룹이 원금 잔액이 5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디폴트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은행은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은행주들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쪽 오르니까 차익매물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오늘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말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16.2%가 한계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의 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그런 업체들을 보니까 조선업 운수업 자동차 항공업 이런 쪽에 좀 많은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은 이런 쪽을 좀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얘기하신 조선운수 자동차 항공 이쪽은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랐죠.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많이 보고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데들이 좀 어려웠다. 말씀 좀 주셨고 그리고 기판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PCB 기판 이런 쪽 IT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기판도 벽목현상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기판이? 네. 기판은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가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는 저쪽 이제 자동차용이라든지 자동차용.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는 자동차용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 기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이 예전에 굉장히 성장산업이었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PCB 업체들 막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스마트폰 생산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망하는 업체 나오고 설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이런 쪽은 이제 PCB가 아니고 이제 BGA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기판이죠. 이쪽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굉장히 제한됐는데 기존의 PCB 쪽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군요. 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5G 통신 부품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쪽에 PCB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이제 PCB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면요.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해성DS 이게 다 PCB 업체들인데 밸류에이션이 다 싸요.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들이 망할 뻔했거든요. 몇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2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망할 뻔해서 투자자들이 아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오픈 밸류에이션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인데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점 관련된 멘트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오늘도 항공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HMM 이런 쪽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최근 2월 들어서 항공 해운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한번 쭉 올랐다가 제주항공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쭉 올랐다가 그다음에 HMM 같은 것들 오늘 장중에 한 10%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 그다음에 물류 가격 이런 거 상승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정프루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안 가고 싶군요. 안 가고 싶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두고 어딜 갑니까? 근데 굳이 가라. 어떻게든 너 나가라. 이 땅에서는 지금 바구시지 말하라고 한다면 그럼 좀 태평양 쪽이나 인도양 쪽에 하여튼 이름 잘 모르는 섬 같은 데 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비싼 값을 주고라도 갈 용의가 있거든요. 예전에 lcc라고 하면 싸게 가는 맛에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복 소비도 있고 샤넬런 명품백 사러 뛰어갈 정도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가는데 예전에 항공권 30만 원? 그랬다면 지금 50만 원 60만 원 주고라도 갈 용의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골프 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거기 가서 50만 원 주고 가서 골프를 쳐도 더 싸게 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기존까지는 리오프닝 하면 Q가 회복된다 정도였는데 Q 플러스 P도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 쪽에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행 간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가던 사람이 3, 4번 못 갈 거 아니냐 Q 회복이 한계가 있다. 근데 P의 회복은 한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코로나 전에는 2, 30만 원이다가 이게 60만 원, 70만 원 가도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몇몇 항공주들은 지금 뭐 징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시총이 2019년보다 이미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H&M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으면 오베인시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환사체. 그러니까 지금 실적 많이 올라가서 배당도 하고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전환사체 문제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전환사체 비중이 좀 높은 편인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총만큼 있을 거예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물량만큼. 아 그래요? 그래서 관련주들 적당히 오르고 나면 그 기대감 더 있어도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정말 한 번씩은 조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량이 많다고 보면 상방으로는 많이 좀 막혀있겠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군요. 사실 예전에는 흠슬라라고 해서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갔었거든요. 기억 나시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한 번 떨어지고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증자가 주가 가치를 희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하여튼 오늘 시장에서 좀 주의있게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400여 회 넘게 오늘까지 합쳐서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울컥하네요. 울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아예 우리 안 볼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종종 또 뵈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인사 혹은 뭐 또 전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지금 한투에서 실전 투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선물이 빵빵해요. 아 선수가 별로 없습니까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아 그럼 제가 뛰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번 뛰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기 지금 시청 지금 2만명 시청하고 계신데 여기 한 10%만 좀 신청해주셔도 아 그래요? 1등 뭐예요 1등? 1등 1위는 천만원 상금 천만원 상금 천만원 2등은 800만원 3등은 500만원 그리고 또 이게 순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추첨해가지고 뭐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자만 우대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1등 이런 것도 한번 좀 상 줄 생각을 좀 해봐요. 손실 많으신 분 특별히 상 마이너스 1등 고정관념 너무 위에는 사람들만 주지 말고 아 근데 실전 투자되는데 마이너스 1등 이게 모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등 하려고 노력할 마이너스 1등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마이너스는 내가 1등 할 수 있잖아요. 꼴찌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좀 해줘야죠. 다음 기획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갈까요? 두 분이 나가시면 어떡하지? 체크해지면 실전 투자되어 한국투자증권에서 하신다 이거죠? 네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일단은 대회 기간은요. 14일부터 2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8주 하고요. 신청이 20일 내일 모레까지예요. 아 그래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 가입하고 계좌 투공 그렇죠. 그렇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시작하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장점 매력 있으면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한국투자증권의 또 뭐 제가 있고 내가 제가 이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건립돌이란 얘기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차장님이 계시고 네. 대형 사고 믿음 이게 뭐 증권사의 이건 믿음 신뢰 아니겠습니까? 아 트루프렌드 그렇죠. 트루프렌드 네.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 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에서 네. 지금 실전 투자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기회 다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계좌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한번 참여해보시고 계좌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한번 네. 재미도 보고 네. 투자로 성공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재영 차장님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삼프로TV와 함께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불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저녁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다보니 종목만 수십 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 방법은 간단해. 그중 좋은 종목만 골라 투자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알아도 못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글로벌 혁신기업만 쏙쏙 골라 알아서 투자해주는 랩 어카운트 아하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는 랩 어카운트 미래세튼권 랩 계약별 수수료 발생되며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홍삼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니? 그런데 왜 안 먹어?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 정성농장 트루 홍삼 스틱 몰라? 홍삼 이제 매일매일 쉽게 먹는다. 하루 한포로 건강하게 트루 홍삼 스틱 스틱형 액상으로 간편하게 쭉 홍삼과 정제수로만 만든 100% 홍삼 제품 트루 홍삼 스틱 좋은 추출이라 진새로 사이드 함량도 높네 오늘 먹을 홍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간편한 건강 습관 트루 홍삼 스틱 네. 트루 홍삼 스틱으로 건강 같이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번도 못했는데 400번 하신 대선배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 네. 자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100번 200번 또 이렇게 되실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거래 정지 중이죠. 네. 앞서 김수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ETF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공정 가액 재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면 가장 먼저 했던 ETF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였고요. 타임폴리오의 공시를 잠깐 보시면 1월 25일 공시입니다. 1월 25일 공시를 보시면 1월 25일이요? 네. 여기 보시면 1월 25일 타임폴리오가 가장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들고 있는 ETF가 K컬처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존 오스템 임플란트의 평가 가격을 14만 2,700원에서 8만 6,658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사이즈 NAV라고 불리우는 이 NAV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을 14만 2,700원에서 8만 6,658원으로 낮춘 거고요.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월 25일에 선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불확실성이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게 없다. 먼저 선제적으로 좀 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ETF에는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십 종목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중에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게 거래 정지가 되면 사실 가격이 아마도 충분히 떨어질 만한 요인이 분명히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 거래 정지니까 가격은 안 움직이고 네. 실제로 NAV는 여기서 위에서 형성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겠죠. 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미리 NAV를 좀 낮춰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삼성자산도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삼성자산에서는 코스닥 150 ETF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자산 화명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삼성자산 앞서는 타임폴리오의 K컬처 액티브라는 ETF였고요. 여기서는 삼성자산의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ETF에서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1.48% 편입하고 있고요. 주식 공정가액을 14만 2,7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여드렸던 타임폴리오가 8만 6,658원으로 낮춘 것보다 조금 더 낮췄습니다. 참고로 이 코스닥 150 ETF만 낮춘 게 아니라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삼성자산 운용 ETF에서는 동일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NAV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장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차차 행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공시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먼저 꺼내봤고요.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저희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행위들을 한 거고요. 아마 저희 삼성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운용사에서도 이런 주식 공정가액 재산정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그런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좀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당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달달한 커피 한 잔을 얼음에 이게 얼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드시다가 소리가 좀 아마 마이크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당 떨어지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ETF 사면 무조건 손해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ETF에서는 그 낮은 가격을 감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항상 50% 세일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50% 세일하는 상품의 정가는 그 50%가 정가지 않습니까? 세일한 가격이 정가 이미 낮은 가격으로 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 오스테인 인플란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웃으셔가지고 저는 좀 심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좀 헤아려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ETF를 사야 될까 어떤 ETF로 방어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주간이니까 어떤 ETF들을 개인들이 많이 샀나 또는 은행에서 많이 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주를 리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띄워주시면 주간 단위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ETF들을 한번 순서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산 ETF는 곧버스였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간밤에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에 대한 생각은 강한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미국 테크주 또 미국 우량주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강하고요. 오히려 가격이 빠지니까 이때 더 사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테크탑1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이 ETF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82억 순 매수를 하면서 신규 상장 ETF 중에서는 좀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역시 한국 ETF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강한 우호적인 투자 성향이 저는 이 상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많이 타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전기차를 아직 안 타거든요.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미래 또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확신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원유 선물 임버스를 많이 사셨어요. 원유 선물 임버스? 네. 유가가 90불, 100불 어떻게 보면 라운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도달을 하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중에서도 원유가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원유도 임버스 관점으로 즉 원유 가격이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드리면요. 이것도 또 최근에 상장한 상품인데요. 캐디 혁신기업 ESG30. 이것도 개인들이 엄청 이 ETF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사셨어요. 저는 이게 상품성이나 이런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금융상품 특히 ETF와 같은 상품도 어떻게 잘 마케팅을 해서 투자 포커스를 잘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S&P 뒤에 TR 붙은 건 센터님 아시죠? 토탈리턴. 그래서 토탈리턴이 붙은 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장기 투자. 토탈리턴은 수익 난 걸 다 배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수익 난 걸 배당하는 게 아니라 배당이 나오는 것을 애드업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천만 원 투자했는데 백만 원이 배당이 나왔으면 보통은 배당을 분배금 상태로 줘버리고 끝내지 않습니까? 다시 그 지식을 재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에 배당 나온 걸 백만 원 더 업해서 천백만 원으로 투자하는 그런 복리의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은 뭐냐 하면 이거는 S&P 500은 그냥 한두 달 투자하고 말겠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끌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토탈리턴을 투자하셔야 한국 주식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배당 성과를 그대로 녹여서 더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 토탈리턴은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못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화면 잠깐 또 띄워주시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스닥 100 레버리지.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러니까 나스닥 100일 2X 그 두 배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나스닥 즉 미국 성장주가 최근에 힘들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더 사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들의 ETF 투자 성향은 미국 테크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컨빅션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은행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또는 기존에 튼튼한 상품들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스타 국고체 3년 인버스는 이거는 좀 약간 은행에서 좀 작은 은행에서 PB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은행 고유에서 좀 매매한 것 같아서 스킵하겠고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00과 같은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 2차 전지는 괜찮아.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이슈가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이슈는 튼튼해. 아직 믿을만해. 이런 것들이 은행 쪽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공통점을 캐치업 한다면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ETF 투자자들의 성향은 확연히 이번 주에도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찬찬히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아직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니까 3월 11일까지는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다음 주 돼서 한 번 정도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편입 관련된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한국에서 신규 상장되는 ETF가 몇 개가 있어요. 다음 주에? 네. 2월 22일 날 신규 상장되는 ETF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되는 ETF 저도 그렇지만 ETF 하나 상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이디어를 던진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세미나를 쭉 들어요. 한 달 정도. 쭉 듣고 다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상품성 있어? 야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 성과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면 지수사한테 의뢰를 해요. 이런 개념으로 지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수 만들어 갖고 오면 또 지수 성과 갖고 또 계속 리빌딩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ETF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ETF 하나 만드는데 보통 빠르면 두 달 늦어도 늦으면 거의 여섯 달 더 늦으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ETF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가 어떤 게 나오는지가 저희 자산운용사가 생각하는 투자의 철학인데 타이거 미래자산에서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을 굉장히 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이버보안 네.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니 뭐니 해도 클라우드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보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니까 NFT 지갑을 탈취해가지고 해킹해서 털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타이거 쪽에서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간 단위로 한국 개인들이 어떤 ETF 많이 썼다고 그랬죠? 나스닥 레버리지. 그래서 참고로 그 상품이 저희 코덱스 상품이다 보니까 타이거에서도 나스닥 레버리지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로 하나로는 NH 아문디 자산 운영이고요. 메타버스. 역시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 제가 최근에 거래량 데이터를 체크 좀 잘 안 해드렸는데 여전히 K-메타 한국 메타버스랑 미국 메타버스 ETF는 거래가 잘 돼요.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참 좋았을 때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 떨어졌지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ETF가 신규 상장됐냐. 이것은 키움증권 김진영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로 발간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신규 ETF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크게 보면 다섯 가지 꼭지예요. 인플레이션 했지. 제가 이번 주 내도록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이원이라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그런 ETF가 한 꼭지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리오프닝인데 혹시 제가 빨간색 칠한 거 이거 티커 혹시 보이시나요? 크루즈처럼 보이네요. 크루즈입니다. 정말 미국 ETF는 정말 티커 하나만 봐도 얘가 어떤 식의 투자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돈 주고 거래하는 것처럼 미국 ETF들은 아마 티커도 거래하지 않을까 좋은 티커를 선점한다면 얘들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변동성 해치 여전히 미국 사람들도 미국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하방 위험에 대한 해치인데 북미외 선진국에 대한 하방 위험에 대한 해치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역시 미국 투자자들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전히 하락에 대한 해치를 하고 싶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이게 다섯 가지 꼭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미국도 ESG예요. 화면 잠깐 보시면 미국도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유럽 ETF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유럽에서도 ESG ETF가 상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ESG 또는 탈탄소 그리고 최근에 네덜란드 국부청인가요? 거기서 공문 보냈대면서요. 삼성전자한테 너희 RE100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탈탄소 ESG 이게 핵심 테마고요.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메타버스 ETF가 미국에도 또 신규로 상장했어요. 여기 보시면 펑크 펑크라는 티커도 참 멋있지 않나요? 펑크 사이버 펑크라는 또 유명한 게임이 있거든요. 옛날에 가수도 있었습니다. 가수 있었나요? 저는 세대가 틀려서 펑크라는 ETF가 또 글로벌 메타버스로 미국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만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미국도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은 아직도 확연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특히 메타 그 관련주도 많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미국도 드디어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가 애플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틀어막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했었던 메타라든가 SNS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등에서도 선두업체는 더 좋아지고 후발업체들은 더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가면서 사실 주가가 차별화되는 게 관련 ETF들이 어려워진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꼭지는 저는 정말 외워두고 투자의 생각 접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김진영 위원한테 친히 전화를 해서 자료 좀 쓰겠다. 고맙습니다. 이름 석자 꼭 얘기할 테니까 절대 훔쳐서 쓰는 거 아니니까 좀 용서해달라 라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다섯 가지 꼭지는 인플레이션 했지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변동성 했지 그리고 ESG 혁신 기술입니다. 생각보다 ETF들이 상반된 게 많네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했지 관련제하고 리오프닝 하면 사실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될 수 있는 그래서 ETF는 또 섞어서 투자해라 그게 바로 EMP ETF는 결국은 철학이 간단합니다. 하나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여러 개를 담아서 해지하자 분산하자라는 게 ETF 철학이다 보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다 보니까 ETF도 ETF끼리 또 섞어가지고 EMP 형태 ETF 모델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면 더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사회를 하시해 강황국 작가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런 ETF의 새로 생긴 ETF 이 ETF는 어느 쪽에 또 뭘 살지는 다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과연 이 ETF에 속하게 되나 안 속하게 되나 그거는 또 기관들이 이걸 좋게 보나 안 좋게 보나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자면요. 신라젠 신라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셨는데 결국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다시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18일이 이제 개선 기간 종료일인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되게 피해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렸고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앞으로 400회 500회 청라를 또 향해서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한 줄을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골든퀸 3호 1kg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고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처음 아마 함께 해주신 분인가였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오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영관 차장님 전화하면 아주 독특하십니다. 4C죠. 우리 사영관 차장님은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원래 지점 영업을 하다가요 이번 연도에 스마트 영업부라고 해서 비대면 중심으로 해서 좀 업무를 강화시켜라고 구서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고객들의 투자 전략 같은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대고객 상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좋은 담아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오늘은 장이 그래도 좀 괜찮게 갔고요 엊그제 좀 세게 갔고 어제는 약하지만 어쨌든 큰 하락은 없었고 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 장이 좀 사는 건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바닥 찍었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예측이 어려운 단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코스피 120주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받았고 코스닥도 120주선까지 내려갔어요. 일봉상으로는 지지선이 없었던 구간이었고요. 전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거기가 무너지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마지막 주에 그 지점을 지지를 받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위험해 보입니다.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이 지금 역대급 매도가 외국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8년도에 일어났던 금액의 거의 지금 70% 80% 수준으로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시그널이 오늘도 일단은 이번 주에도 120주선을 또 무너뜨리는 파동이 나왔었는데 밑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늘 양봉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주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연훈 총재들의 또 연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지금보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은 변동성을 위아래로 크게 키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지수대라고 보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는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현금을 만들어라는 얘기인가요? 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많이 고점 대비해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본을 막 투입을 하시고 레버리지를 막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바닥인 것 같아서 샀는데도 레버리지 2.5배 신용으로 사버리면 반대매매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트레이딩에 특화된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액션도 하지 말고 일단은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줄 때 25bp씩 슬로우하게 강도를 세지 않게 올릴 거다. 이런 시그널이 아예 확정 지어서 못 박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어떤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 번 성장성을 보일 업체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보다 앞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시장이 제일 두려워한다 혹은 제일 조심조심하고 있다 제일 큰 변수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금리 쪽입니까? 아니면 전쟁은 리스크까지 많이 감소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디에서는 칠러 내부 세력들에 공격을 했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디에서는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다 해버렸다.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오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트레이딩에 특화된 분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감은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막 가는 예를 들면 음식료나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쟤네들 지금 앉아보면 리오프닝 다 되고 나면 나 또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느낌은 있는데요. 이게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항상 가진 돈을 가지고 항상 수익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장에서 편안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라는 말이죠. 야구로 좀 비유를 하자고 하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때 편하게 좀 배틀을 휘둘러서 치셔야지 이게 정말로 사사구나 볼처럼 들어오는 걸 억지로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출 필요 없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이 자세에서 그대로 맞추는 이런 액션이 필요한 건데 굳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강점을 살리셔서 지금은 매매의 묘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수익 내자고 수익하다가는 헛수익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조은장에서도 사실 꾸준하게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공만 쳐도 수익 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괜히 엉뚱한 공까지 치다가는 내 돈 다 날아간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요. 이게 굉장히 고피의하를 받고 있거든요. 항공주라든가 여행 같은 것들. 이것도 지금 당장에 내는 실적들이 아니고 향후 2, 3년 내 낼 실적을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피의하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의 연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실적 연속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여행을 가고 이런 모아놨던 자금들을 보복 소비를 이미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 썼구나. 명품을 사고 하나에 100만 원 넘는 패딩 같은 것들 사면서 다 소모가 됐는데 금리는 올라가니 이미 영끌해서 모았던 돈들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회성으로 정말로 나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거 기념해야 돼. 하고 한 번 크게 지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대비해서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떴다. 그 체류에 있는 시간들을 보고 LCC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국내 노선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원하는 건 수익성을 위해서는 동남아나 이런 쪽에 노선을 해서 장기 시간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갈 때 김포에서 떠서 가는 거나 부산에서 가는 거나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국내 노선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수만으로 감당이 될 거냐. 그렇다고 국가 간의 이동이 한순간에 빠르게 풀어지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미 내 손을 떠나서 올라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주에는 그냥 쳐다보시거나 또 트레이딩에 특화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올라가는 건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투신 같은 곳들에서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단기간에 올리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 말씀 들어보니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대하자면 개인들이 과연 내 마음에 맞는 공이 올 때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코로나 때 그때 막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V자 반등이 오는데 사실은 그때 3은 됐는데 이게 반등이 지금 나오긴 나왔지만 이게 계속 가겠어?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한 며칠 또 보내요. 또 더 올라와. 이제 올릴 만큼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냅뒀더니 또 더 올라가. 그렇게 해서 그냥 어버버버버 하던 수에 이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편한 장이 왔나 보다 하면 그때는 이미 다 오를 건 다 오르고 다시 이제 무슨 기계적 반락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경험상 있을 수 있으니까 꽤 많이 지금 현재 떨어지긴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확실한 요소들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에 만약에 정말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대두가 된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려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지선 120주선을 무너뜨리는 파동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더 레벨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800대 초반 그리고 코스피는 2500 정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항상 주가나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타이밍이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 소외돼 있어. 뽀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남들 다 영끌해서 정말 3배 4배 10배 수익 냈는데 나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대체.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뛰어드시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본적이라든가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지 남들에 비해서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소외감 때문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계속해서 아마 면밀하게 보실 텐데 최근에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조금 약간 감이 오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와요.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좀 꾸준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같이 금리 인상을 이제 거의 뭐 확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금들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상태에서 유동자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짧게 짧게 순환매를 시키면서 수익들을 단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를 지속적으로 사서 그것만 올리기에는 상당히 자금의 규모도 예전보다는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전기전자 며칠 사는 듯 하다가 또 삼성전자 엄청 팔아 대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특별한 어떤 방향성이 없이 있다면 남은 이제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관도 역시 방향성이 없어요? 아니면 기관은 좀 어느 정도? 기관이 사실 오늘 빼고 전일 이틀을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 어떤 차익거래들이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사고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틀 3일 전부터는 투신 쪽에서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요. 그런데 그게 좀 지속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나왔고 전기전자 쪽은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 금융투자에서 모아가는데 오히려 또 외국인들은 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이만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빠른 순환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수급들이 들어와서 빠르게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요. 화장품주들 보시면 이게 투신들이 집중적으로 살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클리오라든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 보시면 가파른 각도로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또 다른 섹터로 움직여서 자금들이 빠질 때에는 급등했던 만큼 또 급락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저희 시청자분들의 성향이 참 다양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채팅창 보면서 느끼는데 예전에 장 좋게 보는 분들은 야 저 기관놈들 저거 자기네 거 팔아먹으려고 저거 나쁜 놈들 이런 분들이 많다가 오늘은 또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까 저 저 개인들 못 사게 하는 그 지네들을 살려고 그런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항변을 드리면 그런 방송 출연할 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너는 기관 관계자가 아니냐. 그런데 저 기관 관계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비대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개미들의 자산 물론 이제 어떤 금액상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기관 편에 서서 공매도 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쓰신 분들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우리 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특별한 방향성은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단타 단타 이렇게 짧게 짧게 아마 끊어가는 것 같고요. 기관도 사실 딱히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기관은 더군다나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투신이 조금 움직이다가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고요. 나머지 금융투자나 연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익거래만 짧게 짧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 이렇게 개인이 뭘 해서 이익 보고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있어야 되죠.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뭐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시면 그나마 지금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항상 이제 숲보다는 나무사랑 자연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 종목. 수급이 들어오는 개별 종목.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이런 것들 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서 한숨 쉬시고 오늘도 빠졌네 이렇게 푹푹 그러실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과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샀나. 제 화면에서는 이제 교부증권 화면이기 때문에 각각 쓰시는 증권사 hts가 다 다르시잖아요. 화면 여기 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급들이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한 섹터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크를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뭘 검색한 나와요. 뭘 검색해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잠깐 다른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저희 화면에서는 0426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매 상의가 나옵니다. 아 매매 상의 한 100등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쭉 이제 기관에서 무엇을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고 거래소에서 무엇을 샀고 코스닥에서 무엇을 샀고 꼭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데 보시면 오늘 올라온 게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정말 천대받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0억을 기관에서 매수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화장품주가 왜 올랐는지 답이 딱 나와 있죠. 투신, 연기금 쪽에서 위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물량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모레퍼시픽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을 짚고 15만 원대에서. 거기다가 121선까지 강력하게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정말 여기 매물 때 한 20만 원 정도만 수급이 계속 붙어주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추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나면 외국인들 또 기관들은 뭘 많이 산다면 일단 한번 쭉 살펴보고 그렇게 장 끝나고 해야 될 거 있으면 지금 몇 개 좀 주세요. 이거는 장 끝나고 해야 될 거고요. 장 중에 뭐를 사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가집게 화면 꼭 보셔야 돼요. 가집게 화면.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도 가집게 동향 쳐보시면 각 증권사별로 다 있을 겁니다. 저희 화면에서는 0468이라는 화면인데 아모레퍼시픽 쳐보시면 외국인들 아침에 9시 25분부터 하루에 총 5번이 나와요. 가집게가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일단 10시부터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왜냐하면 9시 25분에는 외국인들은 나오는데 기관들은 집게가 안 되거든요. 기관을 같이 집게 해주는 게 10시부터 11시 반, 1시 반, 2시 반입니다. 총 4회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보시면 16,000주를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소 쪽에서 전 증권사에 똑같이 뿌려주는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침에 투신 쪽에서는 2,000주 소량 매도가 나왔지만 1시 20분 되니까 2,000주 순매수 누적으로 바뀌었어요. 투신 쪽들이 매수를 연기금도 물량이 늘어나죠. 7,000주로 9,000주까지 늘어나고요. 투신도 2시 반에 4,000주로 늘렸고 외국인들은 조금 줄이는 것 같지만 다시 늘려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가집게가 종합이 돼서 나온 게 최종 투자 동향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16억을 매도했어요. 2시 반 이후로는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의 마음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주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외국인들이 모여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순매수 물량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장중간 사는 거 같다가 알고 보니까 팔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게 장중간에 집계라는 그 집계가 전증권사 거를 집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증권사 거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닌 게 제가 예전에 리서치에 있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큰 추세를 보시는 데는 좋은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났었을 때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게. 흐름은 하여튼 볼 수 있다가. 많이 빠진 증권사들도 많아서 몇몇 증권사들이 모여서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걸 사고 있습니다라는 걸 집계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저도 굉장히 좋은 팁을 또 모르던 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형관님이시죠? 우리 이분은 사령관입니다. 저도 별명은 사령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런 가습게도 보면 아마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네, 일단 큰 추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큰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문이나 시작하기 전에는 혹시 체크할 거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전일 나왔던 뉴스라던가 공시 이런 부분들 종목별 특이사항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국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별 전체 업종 동향이 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또 조회가 되는데 저희 화면에서는 0416이라는 화면이거든요. 이거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이게 조회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장 시작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집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전일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정말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예전에 간밤에 일어났던 나스닥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냐. 일단은 빠지긴 할 건데 빠진 이후에 주요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빠졌다고 했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침에는 조금 사는 모습들이 오히려 나와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이거를 저는 한 제가 앉아있을 때는 분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팔고 이게 전체 시장만 보시면 외국이 납니다. 1,500억을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집중적으로 파는 게 전기전자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운수창고라든가 금융 쪽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업종별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숲이 아니고 나무, 섹터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1,040억을 샀지만 이 중에서 또 매도하는 섹터들,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으면 서비스업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지시를 받고는 있지만 바닥 신호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뭘 사기는 좀 애매한데 뭘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은 섹터는 있습니까? 파는 게 좋을 것 같은 섹터요. 왜냐하면 장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럴 때 더 위로 갈 건 별로 없어 보이고 만약에 먼 일 생기면 아래로 갈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업종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다음 주가 이제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면 웬만큼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면서 지지선이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내 종목이 반대매매가 나갈 수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반대매매가 나가기 전에 일부 신용 물량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에서 레버리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1월 1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고점 찍었을 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한 7% 낮게 끝났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 1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에서. 지금 그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삼성전자 한참. 네. 한참 올랐다. 고점일 때요. 그때 만약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당일날로 만약 신용을 썼다라고 했으면 7% 곱하기 2.5에서 당일날로 한 18% 정도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도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험을 진짜 초우량주 정말 글로벌 탑이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상존에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매를 일단은 저는 안 하는 거를 조금 관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사용은 절대 금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손절하는 연습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써도 괜찮을 때도 있긴 있습니까? 네. 레버리지를 저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고점을 찍고 나서 금리 인상기 들어오면서 어떤 침체장으로 약간 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지표들도 약간의 침체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레버리지를 써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죠. 지금 개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대략 우리나라 국내장 기준으로 삼성전자 많이 있으실 거고 현대차도 많으실 거고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위메이드 최근에 좀 아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매수 시점이 언제일지는 각기 다르겠으나 대체로 작년 1월쯤에 많이들 또 아마 사셨다가 설마 이거보다 더 빠지겠어? 빠지겠어? 하다가 계속 그냥 비자발적 장투까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 이런 경우도 역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지금은 딱히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수 때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반등을 정말로 지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올라서는 모습들 연준에서 이제 25bp 정도 3월에 인상하면서 슬로우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거기다 동시에 양적 긴축의 강도도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 범위 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저는 그게 바닥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확실하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시장에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선별을 해야 되겠죠.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 번 상승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종목들, 가진 것들을 팔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막 샀어요. 오늘 샀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버렸단 말이죠. 아직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금 빨리 일단 얘는 팔고 다시 한 번 관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셨으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수 지점이 오늘 샀다라고 하면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까지 혹시나 내려간다와 올라간다를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내가 반대매, 혹시나 레버리지 쓰신 분들 반대매매 나갈 정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반등을 다시 한 번 해주는지,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서 리액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적당히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빼고 나와서 또 기다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측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대략 그래도 어떻게 갈 건지 본인만의 시나리오는 한 번씩 써보잖아요. 우리 차장님이 보실 때는 올해 우리 증시가 대략 한 번 정도는 더 미끄러졌다가 상승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의 유지 혹은 계속 추세적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일단은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조금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3월 달에 연준 쪽에서 어느 정도 50pp 인상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서 예상하는 측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강도를 올린다고 하면 시장에 분명히 또 충격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총재라든가 클리블랜드 총재들이 1월 달에 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상해하는 수준으로 7.5%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1일까지는 1%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클리블랜드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한 번에 50pp는 인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파적인 분위기들이 아직까지는 연준 전체위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점점 더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강한 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발작을 또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습니까? 아이고 발작 참.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3%에 종종 또 오실 텐데 지금 아는 분들은 슬리피 닮았다. 조셉 고든 래빗이다. 퇴계 이황이다. 슬리피는 처음 들어보네요. 3파전이거든요. 지금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셉 고든 래빗하고 또 누군가요?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이요? 그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어서 조셉 고든 래빗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조셉 고든 래빗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사령관 차장님과 함께 오늘 쭉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우리 사령관 차장님께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일단은 주관이 뚜렷하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머뭇거리면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뭐냐면 어려울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빨리 빼면 되거든요. 또 손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뭐 액션 없이 있을 때 어쨌든 미래를 또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상황이 올 때 제일 확실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것들은 지금 2차전지도 성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 조금 적절하게 많이 조정받은 것들은 분할 관점으로 한 1, 2등주 이제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양극제, 음극제, 전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1, 2위 기업 정도는 반드시 관심권에 등록을 해놓으시고 전기차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 20% 연평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이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상당 부분 대체가 돼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저는 향후에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도 너무 좀 두리무실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될 거고요.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조금은 쉬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인지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다트 공식하시면 사업보고서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쫙 검색을 해보셔서 정말로 처음 첫 장부터 끝장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정독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로 숫자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시기에 조금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좋게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기업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는 자료들이 정말로 잘 돼 있고요.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관점 나쁜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과연 이게 향후에 정말로 숫자를 낼 수 있는 큰 글로벌 빅트렌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뭘 사고 팔고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가격 올르고 내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계속 매매창 호가창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봐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매매는 좀 잠시 닫아두고 미래에 어떤 산업이 뜰 건지 또 내가 투자할 기업이나 혹은 업종이 어느 쪽이 될 건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도 참고하면 좋겠고 리포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회사가 내놓은 사업 보고서 이걸 좀 정독을 해보면 느낌이 좀 아마 올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 번.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야 한 2, 30 정도 안쪽에서 대체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아마 차장님은 또 정말 많은 기업들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 많은 회사들 사업 보고서며 리포트 보시기가 시간이 정말 부족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조금 안 되게 자는 것 같아요. 12시에 자서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누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3시간 주무신다고 그랬죠? 낮잠만이요? 부장님은 저를 많이 잡니다. 3시간밖에 안 주무십니다. 낮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선혁 부장님이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앙금융 투자. 우리 사형관 자장님 앞으로도 자주 저희 3프로TV에서 좀 뵙기를 바라면서 이런 정말 좀 명확한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또 물론 이제 이 말씀에 그냥 막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얘기조차도 비판적으로 여러분이 좀 들으셔야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사형관 차장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주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주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숱으로 고민하던 네드베드 씨는 맥주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어허 이 친구 마뉴 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 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 팍투라를 검색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무조건 좋은 소위 그 공부한 만큼 무조건 수익이 난다면 안 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사차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뭐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는 이제 직업이 증권이니까 그렇지만 개인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기업을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만한 시간도 없으실 거고 지금은 깊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깊게 보시려면 내가 아는 데서 아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사이클이 보여요. 오히려 그렇게 좁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 속에서도 많은 생활 속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보는 예를 들면 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광고 한번 봐보세요. 그 나오는 광고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도 한 얘기인데 지금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그 자제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돈이 됩니다. 게임 하지만 게임이 돈이 될 만이 됐고 라면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됐고 사실 어머님들께서 하지 마 하는 게 정말 큰 돈이 돼서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들은 하지 말지만 어머님들께서는 그거는 오히려 투자를 하시면 애는 못하게 하고 당신께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땐 애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재산이 늘 수 있는 진짜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머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돈이 됐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어머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다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하지 마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돈이 된다. 웬 그거는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으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걸 하지 마라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 스스로 그렇죠. 술, 담배, 마약도 나오는데 사실 마약이 나쁜 거라고 했지 돈은 되는 건 맞잖아요.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그게 오히려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엄마가 주식하지 말라고도 하셨던 것 같고 주식이 돈이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 그만큼 중독성이 있고 재밌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데려간다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거 우리 애는 이거 여기에 빠져서 힘들어요가 그게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버린 거니까. 그래서 애는 어쩔 수 없어도 이제 돈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한 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적정하게 너무 많은 종목 갖고 힘들잖아요. 보유 몇 종목 관심 종목 몇 종목 정도면 직장인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평소에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식 투자를 같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몇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몇 종목 정도는 내가 관심 종목으로 정도 두면 적절하게 내가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투자가 가능할까요? 관심 종목은 30종목을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 종목은 5종목을 넘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을 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있으셔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이 사실 안 나요. 종목이 10종목 이상 넘어갈 거면 차라리 펀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5종목 내외가 저는 가장 적당하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로 매매하시는 현상들이 뭐냐면 조금 번 거는 자꾸 팔려고 하시고 손해난 건 자꾸 들고 계세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잘 산 기업들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뭔가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빠지는 거겠죠. 그걸 자꾸 쳐내는 연습을 하시면 수익은 수익대로 쌓이고 손해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팔았다. 그럼 그게 손해가 안 날 것 같은데 계속 손해가 커지거든요. 어떻게든 내 돈을 지키려면 매매 방법을 바꿔서 수익이 나는 건 조금 더 들고 간다. 다만 손실이 난 건 내가 잘못 샀다라 판단하고 다루 팔고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벌고 덜 손실이 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행동에 못 옮겼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매매라는 게 쉽지가 않죠.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내니죽 매매법이라고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60이야? 난 더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선협 부장님과 함께 진행으로서는 오늘 저녁 시간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목요일 목요일에 투자 전략으로 많이 찾아뵙고요. 오늘 사형진 차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색깔로 아마 시장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나오고 있는 기사들 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주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환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주식장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더 특화돼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게스트석에서 우리 부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백브리핑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metaverse-first. not Facebook-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going to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입니다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완성한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도 펼칠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돕겠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제작할 환경이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 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초기 투자가 부담되시는 금융회사 기업들에게 최신 설비와 제작 환경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마케팅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의든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로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구조로 가진 게 캐시 유지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거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 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잖아요 10월 말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돼요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프로TV가 사실 이 백브리핑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유익할 리가 있겠는가 하는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고 저녁 식사 편안하게 하시라는데도 그렇게 다들 모여서 생방송으로 보시겠다고 백브리핑 참 좋은 건 아셔가지고 정말 유익합니다 뉴스인가 교양인가 백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회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셔서 지구촌 곳곳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스페셜인가요? 슈퍼볼 광고 슈퍼볼이 원래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비싸다는 거 네 그 비싸다는 광고 근데 슈퍼볼 광고 비싸고 유명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하는지가 화제가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비싸다 거기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한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주로 광고한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는 미국의 특파원 같은 거 안 가면 모르잖아요 가셔서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직접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비싼 돈 내고 내보내는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제작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광고 내보내야 광고 효과가 있지 광고비 자체가 비싼데 그래서 실제로 그 광고를 재밌게 보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도 좀 배워보고 아 그래요? 주말에 어울리는 재밌는 거 아네요 네 그에 앞서서 백브리핑의 자랑 김성은 기자가 손가락으로 유명한 부분이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애플에 이어서 또 맡기로 했어요 애플처럼 페이스북은 이제 큰일 났네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광고 업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성훈 기자부터 만나보죠 부모님이 입원하면 누가 간병해줄까? 180일 하루 최대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 출시 무료 상담전화 1599-8059 1599-8059 업계 유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상담 완료 시 선착순 100명에게 3프로TV 다이어리 가입 완료 시 100년 화편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료 상담전화 1599-8059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침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빈 원더 지누스 김상훈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다 광고 이야기이긴 한데 어수장님이 하는 건 재밌는 광고겠지만 제 건 조금 섬뜩한 광고? 섬뜩해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갑자기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나보다 더 내가 필요한 걸 검색한 걸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있죠 저는 검색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떠? 응 그런데도 떠 정말 검색했겠지 텐트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텐트 텐트도 그렇고 예전에 해외여행 다닐 수 있을 때 집에서 어디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 가족하고 통화로 몇 곳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뭐 발리섬 혹은 후쿠오카 끊었지 근데 그게 뜬다고? 그 다음부터 끊은 거예요 에이 아 진짜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요? 야 그럼 도청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사진을 먼저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인 건데 띄워드리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최근에 저를 괴롭히는 페북 광고입니다 제가 김상훈 기자 페북에 저런 광고 떠요? 네 와 제가 요즘 스니커테크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하하하하 스니커 나이키 스니커즈를 검색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아 아 뒤에 있는 것도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상훈 기자 좋아하는 게 딱 나오네요 골프 운동화 제가 골프는 검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검색을 따로 하지는 않고 제 앱들이 좀 몇 개 있기는 해요 네 보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했는데 아하 그래서 그 엊그제 구글이 발표를 한 게 이런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를 조금 확대 도입해서 네 이런 맞춤형 광고 있잖아요 느끼기에는 조금 섬뜩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에서 조금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 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지난해에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그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컴퓨터를 쓸 때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검색을 하거나 사이트 방문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 있는 쿠키라고 하는 기록이 남는데 이게 일종의 이동 기록 같은 거죠 이게 뭐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갔다 언제 몇 시에 갔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쿠키 정보를 나에게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 예스를 누르게 되면 저의 이동 기록이 그 사이트로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막겠다는 얘기는 지난해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한 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그 제 3자가 나의 정보들을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글이 그 말은 그동안에는 정보가 접근이 가능했다 내가 뭘 검색하고 내가 뭘 검색하고 내가 어떤 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집에서 많이 썼겠죠 주로 접속하는 데가 저 집에 있는 와이파이겠죠 검색을 막 하다가 이 스마트폰과 전혀 다른 기기에서 검색을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저로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쓰고 있는 ip가 똑같으니까 아 네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그럼 같은 ip를 쓰니까 맞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스마트 기기로 써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쓰는 이 기기는 저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다 라고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키 스니커즈 또 검색했나 보죠 스니커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ip는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벌어져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구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되게 궁금한 게 그런 건데 잠깐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구글 계정에 접속을 하게 되면 수집하는 행태 정보라는 거예요 이 행태 정보는 나의 행태 네 나의 행태 그렇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나의 이름 나의 이메일 나의 전화번호 나의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은 거기에 남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무엇을 검색을 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 통화 시간은 얼마인지 문자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나와있네요 네 여행사에 통화를 하니까 그게 떴나보다 여행사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도 IP 주소 그 다음에 GPS 신호 기지국 이런 정보도 다 수집이 됩니다 진짜 나보다 더 날 잘 알아요 정말 그렇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그는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저희가 쓰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크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구글 검색 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에 쓰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소위 말해 앱 개발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앱이 있잖아요 그럼 메타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돈을 내고 파트너사로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정보에 접근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얘는 어떤 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앱이 많이 있으니까 골프에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골프 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서 네 아주 급한데 알려달라고 어떤 분이 네 우리 집에 같은 ip를 쓰는 다른 패드나 다른 노트북에서 그런 광고가 뜨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빨리 김현기라고 얘기해주고. 신문적인 문제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안 뜰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트래킹을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케이 했을 때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한번 특정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트래킹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광고회사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트래킹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ip가 같다고 하는 건 아니고 ip가 같다. 어디 한번 오케이 이거는 그럼 같다. 그럼 다른 건 같은 게 없나 보고 나서 이건 분명히 김상훈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이게 단편적인 정보들 가지고는 이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행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인 정보는 아니에요. 익명 정보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행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 그러면 트래킹이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법민을 추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괜찮답니다. 자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들어가면 걸릴 것 같아요. 불량공주님이 신랑 몰래 주식 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검색해봤는데 그 종목을 신랑이랑 TV 보는데 그 떴대요. 아 정말? 모르셨겠죠? 바깥은 모르셨을 텐데. 맞아요. 브라우저에 요즘 시크릿 모드 저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시크릿 모드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비밀이 없는 세상이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띄워드리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맞춤형 광고의 유형이에요. 이게 당사자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맞춤형 광고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제3자 광고 같은.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샀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을 받는 거죠.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네이버가 될 수 있겠죠. 네이버나 페이스북. 내가 어디서 무슨 쇼핑을 했는지는 페이스북이 알 수가 없는데. 페이스북이 한국에 있는 주요 쇼핑몰로부터 이진우라는 사람이 뭘 사는지를 나한테 좀 줘라 해서 사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가져갈 수 있죠. 나의 동의? 네. 쇼핑할 때 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다 동의 누군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개개인들의 행태 정보를 모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을 특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광고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킹이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한다. 그렇게 한다. 이거는 근데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파는 게 진짜 문제네요. 파는 게. 그걸 이제 해서 어디다 또 판다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 건 파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트너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정보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들에게 돈을 받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한국말로는 판다고 합니다. 또 정확히 상담을 했다. 그런데 구글이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안 한다 이제? 네. 정확히는 저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뭉뚱그려서 정보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그때 마이데이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옷을 샀는지 신발을 샀는지 티셔츠를 샀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끼리. 그런데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의류라고 뭉뚱그려서 전달을 해준다라고 한 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정보도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게임을 하는데 특정 장르의 게임을 많이 하더라. 예를 들면 MMORPG라든지 퍼즈 게임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 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할 때 광고를 많이 노출을 하잖아요. 그 광고는 그 사람한테만 맞춤형 광고가 들어가요. 퍼즐형 게임만 계속 보여준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정보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게임 광고는 다 들어가는 거죠. 맞춤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무 특정하지 않는. 너무 특정하지 않는. 그런데 왜 특정해야 광고주들도 좋아하고 그래야 광고도 잘 팔리고 구글도 돈을 버는데 왜 그걸 뿌옇게 만드는데요? 구글이 웬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킹을 하게 되면 누군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사실 구글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애플이 페이스북에 그걸 막는 건 페이스북이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주한테 돈을 받으면서 애플한테는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가 만들어 파는 휴대폰에 우리의 운영체계로 이런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줬더니 페이스북만 좋은 질 하네. 안줘 이 놈아. 라고 해서 안 준 거잖아요. 애플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구글은 왜 갑자기 또 그런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아무튼 구글도 막고 싶다는 거 그럼 막히겠네요. 페이스북 같은 광고가 이제는 안 나오겠네요. 어려워지겠죠. 못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 지난해 애플이 했던 것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기는 해요. 아... 클레버 맛. 말주님이 맛.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뿌옇게 해야... 더 많이 뿌려지고 돈도 더 받는다? 광고주가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40대 남자 중에 대머리인 사람에게만 딱 타겟팅해서 해줘라. 그러니까 되니까 딱... 딱 그 사람만 하는 건데. 27만 원어치만 딱 광고하고 딱 할 수 있는데 아... 아... 그냥 전반적으로 뭐... 네. 하여튼 40대. 하여튼 40대까지만 해줄게. 뭐 그러면 40대 전부한테 뿌려야 되니까 2700만 원어치 광고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근데 아예 광고 안 할 수도 있거든. 이 광고는 이렇게 들여서는 안 돼. 어쨌든.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나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걸 구글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혹시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고 아이디? 네. 제가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제가 굳이 제 계정으로 구글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제 기록들이 다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광고 아이디라고 하는 건데 김상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자꾸 나이키 스니커드 검색하는 저 썸바디가 있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쵸.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일종의 팁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휴대폰은 이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광고 탭에 들어가 보면 이게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넘버링 같은 거예요. 내 휴대폰에는 있는 내 휴대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OS의 특정한 아이디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 개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건 저게 김상훈인지는 모르지만 김상훈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게 저기에 쌓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휴대폰이 살 때 아예 그냥 활성화가 돼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걸 끌려면 이걸 비활성화로 눌러야 됩니다. 잠깐 화면 다시 한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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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좋은 거 배워가네요. 네. 여기 아 개인정보보호에 들어가서 광고를 누르고 네 맞춤 설정 선택 해제 저거를 저 파란색 버튼 누르면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정보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쌓이질 않습니다. 보통은 다 선택을 할 때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저건 선택이 디폴트고 해제가 별도의 액션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태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레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니들이 행태정보라고 하는 걸 수집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고지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용권 통제권 이용 통제권이라고 하는 건데 거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 조항을 만들어 놔라 근데 찾기는 되게 힘든 거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 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법이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법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네네 아 애플은요? 그럼 애플은 가만 놔둬도 돼요? 애플 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플 거 같은 경우는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광고 아이디는 애플에도 있습니다. 네 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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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 광고 아이디 그러니까 이게 맞춤 광고를 맞춤용 광고를 받겠다고 설정이 돼있어도 네 네 내 정보가 그 행태정보들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쌓이지만 음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 개발하는 앱 개발사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겠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발표를 했어요. 아직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에 베타 테스트를 해서 끝나고 나면 한 2년 뒤부터 적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무슨 좋긴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광고들이 많이 사라질 수는 있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 주가가 그래서 요즘 크게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애플에서만 바꿨더니 광고주들이 광고를 덜 하더라 안 하더라 라고 하는 걸 페이스북 실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팔더군 난 이해가 안 가죠. 애플이 그러면 당연히 광고주가 줄어들 걸 알고 애널리스트들은 광고주를 인터뷰해서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워닝도 하고 목표주가도 내려야지. 갑자기 워닝 쇼커 맞았다고 주가가 그냥 실적 발표된 다음에 내리더라고요. 쇼커 날지 몰랐나? 생각보다 더 쇼커였나? 미국도 참 그런 거 보면 허술해요. 원래 처음에 애플에서 발표를 했을 때도 페이스북 주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도 했고 당시에 페이스북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애플이 정책을 바꾸면서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은 12조 원쯤 되죠. 매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서 더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좀 바뀌겠네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타겟팅하는 광고가 사라지면 그럼 광고주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광고 안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배너 광고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특정하지 않고 광고를 타겟팅하지 않고 그냥 전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했잖아요.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이 사람의 기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때려박았는데 그랬던 와중에 이렇게 IT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에 행태 정보들이 쌓이면서 맞춤형 광고 시장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던 와중에 다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브랜드 마케팅이 전체 일반 대중은 아닐 테고 기호가 있는 사람들을 묶어준다고 하니 구글에서 보통 한 350개 뭉뚱거린 정보는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350개 정도로 범주화를 해서 이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를 해 놓을 테니 그것만 가지고 광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좀 탄착군이 좁아지긴 하죠. 관역이. 그 정도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광고주가 나 이렇게 타겟팅 아니면 나 안해 이런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휴 이거 이제 못하고 유일하게 구글이 대충 분류해주는 뿌연 데이터베이크는 있는데 여기라도 해야 되나? 돈 더 써서 그래도 친문광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광고는 하기는 해야 될 테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많은 분들은 야 왜 내가 검색한 거를 네가 알아서 광고를 꽂아 웃기는 친구들이네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나한테 강매를 하지 않는 한 편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편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내가 검색하고 내가 들어갔다가 안 사기로 결정한 뭔가가 자꾸 광고로 뜨는 건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안 사기로 결정한 걸 좀 알아차려 줬으면 좋겠어. 세 번쯤 봤으면 안 사지 않겠어? 물론 그런 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다만 그건 그래서 안 사기로 한 거는 빼주는 그런 기술을 좀 더 정교화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자꾸 떠야 나도 그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고 그도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그걸 안 해주면 나도 있는 줄 몰라서 안 사고 내 주머니에는 돈은 남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아니 근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뜨면 뜨는 걸 더 안 사... 왜 얘가 나한테 이걸 자꾸 추천해 주지? 하면서 일부 더 안 사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걸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애플처럼 그냥 동의를 하게 되면 삼자에게 제공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데이비드 린 님이 같은 광고 취소하기가 있다네요. 아 그래요? 반복 안되게 광고 반복 안되게 어떻게 취소하지? 광고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는 죽이는 버튼 아니면 없는데 이 광고만 나한테 나오지 말은 어떻게 할까? 데이비드 린 님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조금 재미있었던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맞춤형 광고 때문에 귀찮았던 혹은 섬뜩했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 정보를 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만 본인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첫 사례가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마이 데이터 정도 네. 그래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드문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정보를 일단 무조건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게 기본방이고 그 다음에 네가 싫으면 나한테 거부자를 밝혀라. 이게 문화이다 보니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맞춤형 광고를 활용을 했던 거죠.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일단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옵트인 방식이라 그래서 무조건 저희 동의를 얻어야 삼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 얻은 건 애플이 얻어둔 거죠. 구글이 얻어둔 거고 그러니까 그들도 쓰는 거겠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는 해요.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은 되는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그걸 바꾸기보다는 그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정도를 덜하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던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니까 하지 않았던 플랫폼 안에서만 활용을 했던 내가 한 검색어를 네이버가 저장했다가 네이버가 광고를 띄워주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까? 불법은 아니고 오케이를 해야지만 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이버 내가 네이버에서 입력했던 거를 네이버도 알지만 내가 아이폰이면 애플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페이스북이 갖고 가서 광고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그럼 네이버도 네이버가 이미 알 테니 네이버도 알고 있으니 네이버가 광고를 띄우지 왜 그래 나한테 라는 그렇게는 안 한다. 네이버, 카카오는 안 한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왜 안 하지? 정보당국 같은 게 정보당국을 하면 뭐 하잖아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해외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행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태 정보라고 해서 그래서 당신들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제삼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한테 그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 얘기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니들이 쓰고 있구나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네 조금 파악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가이드라는 조금 고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쓰지 말고 이걸 가려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휴대폰 새 걸로 바꾸면 이게 좋아요 저는 어떤 거요? 내가 누군지 이 녀석인지 모르는 거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 가져오잖아요 기존 정보를 기존 정보를 왜 갖고 와요? 주소록 정도만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애플을 쓰는데 애플은 애플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크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옛날에 깔았던 애플이 다 나온다? 우리가 처음부터 똑같이 나오더군요 똑같이 삼성 핸드폰도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전송만 해주면 돼요 그거 안 쓰시는구나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그만할래요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무슨 일이야? 해외 주식 샀는데 내 종목만 떨어져 그러지 말고 나처럼 나스닥 선물에 투자해봐 위아래 방향만 잘 맞추면 수익을 낼 수도 있어 나스닥? 해외 선물? 어디서 하는데? 삼성 선물 이벤트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해외 선물 수시로 2.3달러 마이크로는 100개학까지 무료 쉽지? 2.3달러에 마이크로 100개학까지 무료? 이건 비밀인데 비대면 계좌 개설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준다 Is that true? 당장 가자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자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벤트 미대상자 해외 선물 기본 수수료 계약당 8달러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Metaverse 먼저 Facebook 먼저 Metaverse 다음 The Internet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to be much greater if we a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진행하세요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옛날 사람 2패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금요일에 만나니까 또 좋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늘 안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둘이 맞춰왔는데 두 분이 입으셨길래 또 괜히 삐지실까봐 오늘은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혜진 소장님 할 때 끼어들기 하지 말아야 돼 끼어들기 많이 한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어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딜 감히 끼어드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끼어듭니다 그런데 어소장님이라고 더 끼어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느낌에도 그런데 우리는 늘 끼어들어요 그런데 왜 어소장님 할 때만 끼어드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소장님을 자꾸 화면이 비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PD님이 우리가 끼어들어도 화면 전환을 하지마 우리는 화면 전환을 하지 말고 계속 어소장님을 비춰줘 그러면 시청자들도 안 볼 거라 오늘은 제가 일단 쭉 하고 발언권을 따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끼어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거수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준비해오진 않았고요 광고를 슈퍼볼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슈퍼볼 광고 네 광고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슈퍼볼은 다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슈퍼볼 아시는 눈빛이어서 제가 발언길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뭐 바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라고? 무슨 얘기 있었어? 나 이거 뭐 끼고 있으나 그래서 아직 끼는 거 아닙니다 슈퍼볼 리그 내셔널 풋볼리그라고 또 있고 아메리칸 풋볼리그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경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로 다 올라간 다음에 우승팀이 각각 나오거든요 이 두 우승팀의 최종 우승자 챔피언을 뽑는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기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스포츠 행사죠 이 스포츠 행사인데 지난 2월 13일에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신시네티 벵갈스의 결승전 챔피언이었는데 LA 램스가 이겼어요 화면 잠깐 볼까요? 화면? 예 네 이렇게 이겼어요 근데 이 LA 램스가 22년 만에 거의 3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지금 LA 거기에 막 축하 파티하고 퍼레이드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지 슈퍼볼 게임이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tv 방송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광고주들이 일반적으로 그 슈퍼볼 기간 동안 어떻게든 그 노출을 가장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네 한 해 동안 미국 방송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그런 클럽 스포츠 이벤트와 미국 tv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시청된 7개의 방송이 있는데 그게 슈퍼볼이에요 네 슈퍼볼이 좀 전에 들고 있는 저걸 볼이라고 하나 봐요? 트로피를? 아니요 그 공 할 때 볼이 아니고 네 이게 이렇게 볼 컵 네 슈퍼볼 접시 접시 뭐라고 해야 되지? 볼 네 맞아요 볼 진짜 정말 내가 유학마랑 갔다왔지 나름 영어합니다 네 바로 볼이 막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때 많이 먹잖아요 우리 월드컵 때도 치킨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슈퍼볼 할 때도 추수감사절 이후에 가장 큰 음식 행사 음식 소비 행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슈퍼볼 광고를 보면 스낵류 먹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슈퍼볼 광고로 이 위험을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격이거든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30세컨 슈퍼볼 커머셜 30초짜리 30초짜리 슈퍼볼 광고의 광고료가 네 2016년에 어 about 5밀리언이었는데 네 어 지금은 거의 650만 달러 많이 안 올랐네요 네 650만 달러 이게 그래도요 30초에 650만 달러면은 우리 돈 한 78억이에요 음 30초에 네 30초에 네 30초에 하면서 이제 방송 주관을 하거든요 올해는 mbc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고가 84억 원이었다 그렇다 비싸다 네 그런데 뭐 지난해는 한 560만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슈퍼볼로 광고하는 게 총 다 합치면 한 회사가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때 한 번 뭐 1쿼터 때 한 번 뭐 2쿼터 때 한 번 이렇게 총 두 개 살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아 우리는 좀 30초보다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60초 아니면은 뭐 15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5초 반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서 스팟을 삽니다 네 그래서 한 80에서 90회 정도 광고가 재생이 됐어요 네 이제 사실 슈퍼볼 게임인데 광고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광고만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광고 자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 슈퍼볼 시청자들이 한 때 광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보통 우리가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하다가 이제 광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을 참으면서 광고를 본다 네 말씀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광고는 네 그럼 슈퍼볼 그 경기 때만 딱 한 번 틀고 마는 그 광고를 스페셜로 만들어요 아니면 네 그 광고를 스페셜로 만듭니다 아 평소에 틀던 광고 또 트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슈퍼볼만을 위해서 슈퍼볼용 광고를 따로 만들었다 네 그럼 그게 처음 보는 광고들이겠네 다 시청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딱 말씀을 제가 놓친 부분을 잘 말씀하신 게 네 딱 그 옛날에는 지금은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왔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아 지금을 놓치면 이 광고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광고는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광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슈퍼볼 시청자의 23% 정도는 네 오직 광고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광고에 네 슈퍼볼 광고 재밌었다 네 그냥 지나가다 보는 게 아니고 아니고 광고 자체가 재밌다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슈퍼볼 광고로 숙제가 있어가지고 네 중학교 때 아니요 대학교 때 네 미국 대학교 네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시청자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 같은 걸 말하거든요 네 수백만 명이 시청을 하고 나서 이 광고에서 기업들이 선전을 하면 우리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핸드폰 타거나 아니면 다음날 직장에 가서 너 그거 봤어? 그 광고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광고가 꼭 긍정적일 필요도 없어요 네 그 광고 되게 별로더라 아니면 되게 좋더라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된다 노출에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브랜드 노출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후광 효과가 있고요 보통 슈퍼볼 광고는 30초짜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는 보통 한 15초 정도로 만드는데 네 보통 15초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광고는 거의 1분짜리고요 1분짜리? 네 대부분은 이제 30초짜리입니다 아 그럼 와 거의 미니 드라마를 찍는구나 근데 이제 돈을 엄청 쓰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다른 애들도 엄두 또 못 내겠어요 코카콜라 현대차도 있고요 네 기아차도 있고요 우리도 트럼프 나오는 광고 찍었잖아요 네 저희도 백브리핑 광고 저작권이 없이 저희는 뭐 오바마도 나오는 광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광고인지 보고 싶은데요 어 일단은요 네 잠깐만요 이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냥 쭉 들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기 밖에서 틀어주셔야 돼가지고 네 일단은 슈퍼볼 광고가 좀 다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올해 트렌드가 있거든요 음 이거를 조금 알고 넘어가면 올해 트렌드 올해 슈퍼볼 광고의 트렌드 네 올해 슈퍼볼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네 이게 가상화폐래요 엥? 가상화폐 아까 야 이거 웬만한 기업은 못 쓰겠다 광고비 못 내겠다 했는데 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번에 슈퍼볼 광고에 데뷔를 했어요 아 거긴 돈 잘 버니까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의 등장이다 그래서 슈퍼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크립토볼이라고도 불러요 이번에 네 이번 트렌드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근데 두고 화면 잠깐 볼게요 네 이제 화면 보나요? 네 2000년도 슈퍼볼 때의 광고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크립토 거래소들이 광고를 잇따라 막 돈을 잘 버니까 지금 하는 걸 보고 몇몇의 업계 전문가들이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네 닷컴 슈퍼볼이라고 했었거든요 닷컴 그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버랩된다 네 네 네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이때 판매된 전체 광고의 한 20%가 닷컴 회사였거든요 이건 펫닷컴인데요? 펫스닷컴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광고 네 닷컴 회사 당시에 어쨌든 얘네도 닷컴이다 네 근데 이게 닷컴 회사 14개가 한 곳당 평균 200만 달러? 그러니까 26억 내고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건 펫닷컴이었고 오른쪽 거는 이트레이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닷컴 회사들이 광고를 다 하고 나서 게임이 끝났잖아요 슈퍼볼 게임이 끝나고 나서 거품이 이제 닷컴 버블이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를 냈던 이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다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봐도 14개 기업 아까 했었다고 했는데 그 기업 중에 4개 기업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닷컴붐에 그 과대 광고를 구현했던 회사인 뭐 펫닷컴 아니면 5개 다른 회사들이 다 다른 곳에 인수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래서 우리가 닷컴 과상화폐 거래소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슈퍼볼의 광고 비싼 가격의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신뢰 합법성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돈이 많으니까 규모가 큰 회사니까 이 시대의 주류 기업들 메인스트림들이 광고하는 곳이다 그 트렌드에 앞서가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구나 하고 어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과상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어떤 그 주류 인식 그 신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코인들은 그게 컴플렉스죠 네 방금 보여준 건 2000년대 광고고 네 2000년대 광고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상화폐 관련 광고 보면 대부분이 이제 놓치지 말아라 Don't miss it Miss ou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파격적인 광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광고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볼 수 있냐고요 시간 조절해야 되잖아요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끼어든 저기 끼어든 거 아닙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 보여주세요 ppt 이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스크린샷인데 저기 qr qr 코드가 옛날에 튕기는 게임 벽에 붙여서 튕 튕기고 아래에 붙여서 튕 튕기고 왔다갔다 하는 거 게임 같은 거 아세요 옛날 옛날 게임 그 벽돌 이렇게 깨부시는 그런 거 말이죠 네 왔다갔다 그것만 1분 동안 저 상태로 계속 돼요 에이 정말 이게 뭐야 진짜 그런 광고에 70-80억을 썼다고 1분이면 160억을 썼다고 이게 코인베이스 광고예요 와 60초 동안 계속 벽에 튕 튕 튕 튕 qr 코드가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광고의 전형적인 그렇긴 한데 네 젊은 세대들은 저거 보자마자 막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방송 사고 났네 이거 사고 나서 nbc 어떻게 nbc가 이거 사고 났네 이런 반응을 했었어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반응과 방송사고요 뭐 이런 반응과 이게 엇갈리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그건 영상이 안 틀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영상 안 갖고 왔어요 영상이요 박혜피디님 구글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 코인베이스 수퍼볼 에드 또는 커머셜 이렇게 검색해서 하나 좀 있다 바로 보여주세요 코인베이스 오피셜 사이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유튜브에서 코인베이스 수퍼볼 에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얘기해도 되죠 네 하십시오 가장 히트한 광고 7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 히트의 기준이 조회수 검색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아까 그 QR코드를 꼭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찍으면? 네 QR코드 찍으면 이 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요 그래서 처음 다운로드 받는 사람한테는 이 앱을 코인베이스를 다운받으면 1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아 저 다운받으면 네 방금 볼까요? 아까 지금 화면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렇게 빨리 준비가 될 리가 없는데 저희 피디님들이 오늘은 혹시 되시나 봅니다 네 보여주시죠 뭐 저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혹시 못 찾는 네 저겁니다 이거 네 이런식으로 가요 이런식으로 이것만 계속 네 이것만 계속 네 와 저거를 저 QR코드를 딱 찍으면 코인베이스가 나와요 이동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아 처음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15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이미 계정이 있는 사람은 네 이게 100만 달러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이게 응모가 돼요 아 이미 코인베이스 고객한테는 또 코인을 주는 건 아니고 네 복권 같은 걸 하나 준다 네 어머 야 이거 지금 피디님 지금 기술 들어간 거야 기술 들어간 거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걸 광고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화면 보호기 같아요 패러디가 되게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슈퍼볼에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가 그 QR코드 찍으면 나오는 사이트가 1분에 2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저게요 네 저게 이번에 제일 히트친 광고군요 가상화폐 거래 광고 중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앱 다운로드 수도 광고 한 다음 날 네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300% 이상 급증 저걸 왜 좋아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그러니까 파격이다 이거죠 안승찬 기자 같은 분이 저런 코인베이스 회사에 윗분 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코인베이스 말고도 뭐 이토로 아니면 ftx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미국 내에서 광고한 다음날 앱 다운로드 수가 거의 뭐 한 28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게 화제가 되는군요 네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상화폐 관련 광고에 또 다른 화격도 있었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슈퍼볼 광고 하면 빅스타들 A급 연예인들 많이 쓰거든요 그렇겠죠 네 큰 돈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자본이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신뢰도 높여줄 수 있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는 소규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더 이제 큰 돈을 한번 써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A급 빅스타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값이 높은 곳일수록 더 그러니까 더 알려야 되는 회사 있죠 더 알려야 되는 회사일수록 빅스타를 더 큰 돈을 써요 빅스타를 써요 그래서 그 작년에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슈퍼볼은 아니었는데 10월에 맷데이먼을 썼어요 오 네 그 정도로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알려야 되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일수록 빅스타를 쓰는데 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인데 네 농구선수거든요 이 사람은 농구선수를 모델로 써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풋볼게임인데 풋볼선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뭔가 딱 이 화면을 이렇게만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자기가 찍은 거죠 저것도 이렇게 그냥 저거 화면만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것도 제가 화면을 갖고 온 건데 네 동영상은 안 갖고 오고 네 동영상은 동영상은 좀 보여줘 아니 동영상 보여 드려요? 네 보여주세요 동영상 없어요? 바이낸스 그러면 또 찾아주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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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네 보통은 빅스타가 나와서 뭔가 영화처럼 찍고 뭔가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네 저 사람이 나와서 우리 것 좀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래도 모자랄 판에 2월 13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빅스타가 나오는 크립토 광고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걔네는 너를 몰라 너의 금융상태도 몰라 오직 너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 먼저 너네들 교육받고 우리 함께 교육을 받고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믿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상화폐를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메시지를 던져요 음 근데 조금 되게 어떤 파격이라고 여기선 업계에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찾으셨나요? 이건 잘 안찾아지네요 저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스펠링을 잘 몰라 하하하하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슈퍼볼 광고에는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좀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여행,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좀 미용 같은 거 네 뭐 그런 회사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슈퍼볼 시청자들한테 좀 예쁘게 단장하고 이제 나오세요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갑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오라고 설득하는 그런 광고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전기차 핫하죠 전기차 광고가 또 많았어요 음 그랬는데 여기서 어 중고차 온라인 판매 업체가 또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요 슈퍼볼에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뭐 BMW도 있고 기아도 있었는데 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광고 네 이거는 전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로보독 광고거든요 로보독 광고 밖에서 좀 로보... 로봇... 로보... 도그 로보... 도그 무슨 회사 광고인데요 기아차 아 기아차 광고에요 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도그 로보영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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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좀 빠지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인을 찾는 개라는 콘셉트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 어? 저 사람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난 저 개가 갖고 싶어. 그게 다 반응이고요. 기아차야. 기아차야.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차에 도달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검은 화면을 딱 보게 되는데 눈 떴을 때 그 전기차의 충전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전기차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아까 그 강아지가 로봇 강아지인데 전기로 차중해야 돌아다닐 수 있는 강아지는 듯해요. 점핑할 때 보니까. 빨간색으로. 배터리 별로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광고가 좀. 별로요? 개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 응. 로봇 개가 너무 귀엽게 나왔고. 네. 머릿속에 로봇 개만 기억이 남아요. 귀여운 눈망울 이렇게. 나중에 기아가 개도 만들 거예요. 그. 우리 저. 정의선 회장이 개인턴 들어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거기 로봇 개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봐. 저는 질문 들어올 줄 알았어. 저 차 사면 강아지는 주나요? 강아지 주면 저 차 사고 싶어요. 이 기아차도 여기 슈퍼볼 광고 했으니까 몇 십억 쓴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밖에도 재미있는 광고 여러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어쩌면 좋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면 한번 더 봐도 돼요. 네. 이게 슈퍼볼 광고.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 슈퍼볼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브랜드들이거든요.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보드와이저. 보드와이저가 광고비 굉장히 많이 썼네. 네. 코카콜라의 3배를 썼네요. 그렇죠. 도요타. T모바일. 저 아래 기아도 있어요. 스포츠니까 맥주 마시면서 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맥주 그리고. 최근 20년간 슈퍼볼 광고에 돈 많이 쓴 기업 중에 탑10 중에 기아차가 들어가네요. 기아가 들어가네요. 그럼요. 기아는 왜 아니 뭐 광고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많이 팔려고 현대도 안 하는 기아가 꽤 미국에서 인지도가 그래도 있습니다. 사실 기아가 다 좋은데 브랜드만 좀 약하죠. 브랜드가 조금 약하고 기아의 그 무슨 차죠? 그 차는 진짜 그래도 잘 팔려요. 이게 박스형으로 생긴 차 있잖아요. 레이. 레이. 레이 말고 그것보다 좀 더 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잘 팔린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 차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보면 아까 표를 다시 보시면 네. 그래서 맥주. 그러니까 음료도 있고요. 코카콜라. 그다음에 도요타. 기아이. 자동차. 지프. 자동차가 있죠. 그리고 통신. 티모빌 있고요. 펩시 지프 다 아는데 도리토스는 저건 뭡니까? 치토스랑 도리토스라고 칩이에요. 아. 네. 과자. 네. 그리고 펩시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요 광고주들. 네. 주요 광고주가 이렇게 있고요. 버드와이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버드와이저가 슈퍼볼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원래 작년에는 광고를 안 내보냈어요. 버드와이저가. 매년 하다가 한 30몇년만에 광고를 안 내보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뭐 코로나를 위해서 개발하는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내보냈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다시 내보냈는데 여기에는요. 이 감독. 광고 감독을 누굴 썼는지 아세요? 광고 만드는 감독을. 영화 감독이 나왔습니까? 오스카상 받은 영화 감독. 클로이 자오라는. 불을 치면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광고인 거예요? 네. 버드와이저 광고로 감독을 했어요. 네. 여기는 항상 말 나와요. 말. 말. 말갈퀴가 이렇게 있는 말. 멋진 말 나오는데 이 말이 광고 찍을 때 메이크업 다 받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헤어 이렇게 빗으로 열심히 하는 메이크업 팀이 있다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오고 강아지도 많이 나와요. 강아지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하면 뭔가 굉장히 프렌들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강아지 꼭 나와요. 그리고 이 감동 포인트가 있는 전형적인 옛날식의 그런 광고거든요.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고난을 딛고 일어나거나 어떤 감동 포인트가 있는 광고인데요. 올해는 특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거요. 진짜 보고 싶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말이 어떤 다쳤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열심히 뛰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부상을 극복해서 개, 마부, 수의사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부상을 극복해서 다시 달린다. 이런 건데 우리가 처한 팬데믹 상황이 오버랩 될 수 있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봐요. 그런 건가 보네요. 미국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는지 그걸 좀 보여주려는 자칫하면 유치해지는 광고인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진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인도 은근히 이런 걸 좋아해요. 터칭 막 됐다 하면서 짠 이렇게 I'm so touched.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문구가 뜨는데 마지막에 문구는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버드와이저 광고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디어 본다.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시간 조절을 좀 하다가 그래요. 좀 많이 보면 되잖아. 많이 봅시다. 자주 보고. 한번 더 봅시다. 네. 보죠 이제. 발 다쳤네. 네. 다쳐서 지금 치료해주고 있죠. 가망이 없어. 이런 표정 짓고 있고. 막 천둥 쳐요. 난리나요? 아우 아직도 아파. 아우 또 쓰러졌어. 지금 팬데믹 상황인 거예요. 힘내. 힘내자. 좀 기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어나려고. 오우. 자 밖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음악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음악은 In the home of the brave In the home of the brave Don't never Down never means out 용감한 자의 집에서는 쓰러지는 것, 주저앉는 것은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우. 이런 의미. Down never means out. 이건 근데 약간 아재 감성인데요. 약간 아재 감성이죠. 전혀 전통적인 이.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너무 천지사인데요. 그렇죠. 마치 시련은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 뿐.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요. 주저앉는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런. 그런 거죠. 알겠지. 다시 달리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광고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되도록 이 말이 많이 안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좀 대단. 우리 못 알아들을까 봐? 아니 그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끈하신데. Down never means out. 알아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조금 대사가 있어서 제가 더빙을 해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빙 해주세요. 더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버이츠 광고예요. 우버이츠. 네. 우버이츠 광고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듣고 바로 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 PD님 엄청 바쁘네. 매일 편했죠?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버이츠에서 배달한 건데 그 뜻은 나 이거 먹을 수 있다고? 뭐? 헐 헐 헐 기저귀를 먹네 헐 헐 헐 우엉 양초를 먹어 어우 초가 좀 웃긴데 어..오..뭐맛겠다 나쁘지만 그리고 우버퀴트는 음식은 또 Séabes 아! 이 음식이야 너무 빨라 못 먹겠어. 우리가 뭐가 음식인지 알 수 없겠어. 고맙다 우베이치야. 거의 다 못 먹겠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왜 우베이치야? 왜 우베이치야? 어머나. 이 가방 거짓말쟁이야. 흥미롭다. 이런 광고인데요. 맨 마지막이 Now Delivering It's. 우리가 우베이치가 보통 음식을 배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필품이나 다른 물품들을 배달하기 시작했거든요. 배달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아닌 다른 것도 배달합니다. 그 말을 돌려서 돌려서 우베이치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배달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광고예요. 그런데 우베이치에서 무언가를 배달받았다고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재미있는 피드백이 왔어요. 뭐예요? 화면 한번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뭐야? 이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비누를 드시지 마세요. 저걸 보고 네, 저걸 보고 지금 2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2월 13일 슈퍼볼에서 한 거 저 우베이치 광고를 보고 비누를 먹지 말라 Do not eat soft 이렇게 한 피드백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 광고는 한번 돌린 거라 우리가 처음 보고 저걸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베이치 광고 다시 한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설명 들으니까 좋네요. 이번에는 말 안 할게요. 제가 연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죽었어요. Wait. If it was delivered with Uber Eats It's from Uber Eats 그게 아니라 I can eat it? It's said eat. It's a diaper. 저기 밑에 자막 보세요. 계속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세제를 먹지 마세요. These are bad. I said eat it. Not bad, but Poor name. It's Uber Eats we don't even know what food is anymore! 이 음식은요 좀 이상하다 이거 이것을 다 먹지 않아 네, 이것을 다 먹지 않아 이것을 다 먹지 않아 나한테 먹지 않아 나한테 먹지 않아 그 장면은 미쳤어 네... 난 너무 감사드렸어 네 일단 알긴 알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약간 비호감이다 뭐 하나 먹어야 된다면 뭘 먹겠어요 저 중에서요? 아까 고양이 사료? 저게 고양이 사료 아니면 고양이 화장실이에요 고양이 사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대사가 제일 웃겼어요 왜 우버이치야 왜 우버이치 이럴거면 왜 우버이치라고 했냐 저는 좀 웃겼는데 네 약간 미국식 진짜 유머 같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맥도날드 광고를 또 하나 갖고 왔는데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맥도날드의 전형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테마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테마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음? 이게 힌트거든요 음? 음? 그냥 봅시다 맥도날드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볼 광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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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드라이브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무슨 무슨 도넛 하나 주시고요 이렇게 세트 주시고요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통 주문할 때는 Can I get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도 막상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Can I get 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뉴판 보면서 메뉴판 보다가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네 너겟 주세요 했는데 그럼 소스는 뭘로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맥도날드 메뉴판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 근데 이거는 꼭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뭐 사워 소스 드실까요? 뭐 스윗 그거 드릴까요? 그럼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음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컨셉의 광고예요. 그게 올해 슈퍼볼에서 맥도날드 에 초점. 우리 저렇게 살지 맞아 이런. 아니 근데 그게 왜 맥도날드의 광고가 되죠? 음 하는 게? 이게 너무 다 맛있어서 너무 다 맛있어서 음 한다는 뜻이다? 이거를 이렇게 깊게 분석하려고 가면은 맛있다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맛있다는 건 미국인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저 광고는 그냥 맥도날드에 대한 친근감을 하나 더 언증나요? 그냥 음 한다? 이거는 우리 모두는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피부색도 다르지만 맥도날드의 메뉴판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음 합니다. Can I get her? 그렇듯이다. 다 그렇다. 글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 딱 가서 넘버 4 플리스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 안 하시고. Can I get her? 이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 이게 드라이브스로 할 때 맥도날드가 되게 잘 안 들려요. 한국도 그래요 저도. 네 저도. 드라이브스로 하면 이렇게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What the fuck. 받은 몇 번 이랬더니 막 짜증내면서 빨리 골라놨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런 못 알아 듣는 그 추억이 있는데 같이 학교 다니던 어떤 오빠가 그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못 알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료는 뭘로 하시겠어요 했는데 못 알아 들어서 뭐 pardon 아니면 I'm sorry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굴리고 싶었던 거예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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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이건 뭐지 하고 있어요. 오빠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두유. 두유를 줬어요. 쏘이. 쏘이로 알아듣고 두유를 받아왔다. 뭐야. 그런 추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링글스인데요. 이것도 그냥 정말 재미로. 사실 슈퍼볼 과거는 재밌어야 돼요. 그래. 재밌어야 탁 남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야 돼요. 제가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게 저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진짜 샤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재밌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링글스인데 이 프링글스는요. 미리 좀 보여드리면 화면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프링글스는 실제 고객의 사례를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그 광고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손이 낀 이 통에 손이 낀 경우가 많았나 봐요. 아 프링글스 통에다. 그래서 나 지금 손이 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거 다음날 빠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트윗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저기 끼지. 네. 그래서 프링글스 사이트에 가면 special thanks to those who inspired u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영감을 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거에 영감을 받아서 어떤 광고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링글스 광고 보여주세요. 아 나 왠지 또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감성 부족한가봐. 오신YYY 아나 t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긴다. 통에 손이 끼는 것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고객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프링글스였고요. 이건 이해가 잘 가네요. 이건 이해가 잘 갑니다.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건데 뭘 이해를 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광고인데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미국 감성이긴 한데 7살짜리 제 아들도 보고 웃었어요. 이거 재밌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미리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요네즈 광고거든요. 마요네즈 광고인데 풋볼 선수가 나와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기자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컨셉의 이거예요. 마요네즈 제조업자가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걸 홍보하는 건데요. 이 풋볼 선수가 음식을 먹고 그냥 예를 들어서 버리려고 하면 왜 그거 그냥 버려요. 마요네즈 넣어서 뭐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태클을 계속 겁니다. 그런 광고라서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는 재료가 있으면 그거 모아와서 마요네즈 발라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런데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마라.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 마요네즈를 사용할 수 있다. 아 마요네즈의 용도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그냥 먹기 전 그러면 마요네즈 묻혀서 먹어라. 감자를 그냥 버리려고 하는데 그 감자 왜 버려. 마요네즈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 우리 똑같이 이러고 있어 지금. 마요네즈가 맛있다는 걸 강조하는 광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떠먹여드렸던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보기 보시죠 이제. 보겠습니다. 헬멘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역할을 맡겼다. 마요네즈 그걸 놓지 마세요. 그 고구마는 돼. 그릇에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 제 고구마는 돼. 고구마는 돼. 고구마는 돼. 고구마는 돼. 그 고구마는 돼. 흘렸어요 지금 우리 이미 줄였어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랑 뭔가 정서가 좀 다르네 정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서가 딱 달라요 그런 느낌이 들어 이 프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우리가 마요네즈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앤 기자한테 마요네즈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이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창의적인 창의적인데 뭔가 감성이 아닌 것 같아요 Make taste, don't waste Not waste 아니 그러니까 그 컨셉은 좋은데 그거를 이 누구야 풋볼 선수가 와서 확 치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거하고 맛있다는 게 용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풋볼 기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마요네즈는 너무 맛있어서 이걸 이렇게 버리면 이 너무 맛있는 걸 못 먹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꽉 쳐서라도 그걸 알려주고 싶을 만큼 너무 맛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가습으로 저 사모님 버리지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마요네즈를 조금 발라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겠죠 그럼 너무 맛있잖아 그렇진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버리지 마세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다는 거야 총 멋지 저게 웃긴 거 저게 풋볼 기술이라고요 풋볼 선수잖아요 야 마요네즈가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 난리를 피우니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보고 약간 조금 밝긴 했는데 저도 이해는 했는데 조금 감성이야 그럼 광고하는 선수 이름이 진짜로 마요 아 진짜? 네 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슈퍼볼 광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광고 하나 찍는 거는 네 다시는 못 봅니까? 아니 유튜브에서 뭐 아니면 어디서든 보실 수 있죠 아아 TV에서는 안 한다 그리고 뭐 USA TODAY 같은 그런 데에서 이렇게 광고가 한 번 다 끝나고 나면 베스트 광고 워스트 광고 이런 식으로 다 꼽아요 네 네 이렇게 선정도 하고 분석 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뽑기 때문에 그 감성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거기에 가장 선호하는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만큼 이 광고가 히트를 쳤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사이트에 방문자 수 트래픽 이런 걸로 또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이 슈퍼볼 광고 효과는 단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사실은 안 기자님하고 오늘 슈퍼볼 광고 얘기하려고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매킨토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게 언제였죠? 80 몇 년도였나요? 그렇죠 80년도 그 슈퍼볼 광고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애플이 매킨토시를 내놓을 때 광고였거든요 근데 그거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요 아니 오늘 광고 중에 제일 안 기자의 감성을 터치한 게 뭐예요 나는 이 광고가 베스트라고 생각해 버드와이저, 우버이츠, 기아, 프링글스, 맥도날드, 헬만스, 마요네즈 저는 저는 프링글스가 제일 웃겼어요 프링글스 그럴 줄 알았어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는 직관적이잖아요 아이 스티브 잡스 생각해봐 뭐든지 직관적이어야 돼요 보고 한번 생각하면 안 돼 하나 남은 프링글스를 굳이 손을 왜 넣습니까? 턱턱 내려서 쳐서 이렇게 주도먹으면 되지 제가 여러번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냥 보고 확 와닿는 게 최고라고요 슈퍼볼 광고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소장님 네 말씀하세요 다음부터 뉴스도 좀 하고요 네 광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습곡 슈퍼볼 광고 아니더라도 네 네 뭐 일본 광고도 좋고 아시아 광고 다른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광고들 있잖아요 네 광고를 유튜브 가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무슨 의미인지 좀 미리 공부를 좀 하셔서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을 알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감성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갬성 광고 갬성 이렇게 숙제를 하나 얻어가나요? 저랑 의견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7시간 채팅창에 프리미스 좋다고 네 사실은 또 이거 준비하려고 제가 그냥 쓱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저작권 문제가 우려돼서 연락을 한다 네 틀어도 되니? Can I? 아니 돈 내고도 트는데 우리는 공짜로 틀어주는데 당연히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두 대표님들이 또 곤란해지시니까 우리는 트럼프까지 광고를 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파워 나름 되게 시간이 걸린 컨텐츠거든요 손은 걸려도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네 두 분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런 거 재밌네 이런 거 제가 또 준비를 해와야죠 헬만스 마요네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유럽 광고도 재미있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유럽 광고도 보자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일봉 광고도 굉장히 재밌고 그들의 고민이 뭐 고민이 광고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아 재밌네 재밌네요 뭐 배고프지? 가다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음 또 이런 거에요 Can I? 해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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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해담강좌연구소 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퀸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당황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하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투자 알고리즘 네 광고를 보다가 슈퍼볼 광고를 보다가 저거 보니까 강의 부끄럽네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슈퍼볼국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내야지 아이디어를 그렇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예 예 네 저희는 뭐 가만히 광고도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주세요 이제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 왜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내일도 출근합니다 일프로티비 자 주말 잘 쉬시고 그럼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덕 박사 차현진 작가 최준영 박사 고용공 교수를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네 진짜 재미있지 않겠네 서로 서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지식올림픽 서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데 처음이다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거나 잘하고 학교가 있고 직장 있는 곳으로 하는 거지 근데 20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쌩쌩하게 남아있네요 한 100년 더 됐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 한 100년 됐는데 그럼요 멀쩡합니다 아직도 멀쩡하네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피엔지나 유니레버나 콜게이트 파몰리브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회사들이 슈퍼가면 다 장악했어요 한국만 빼고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의 무덤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죽염치약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 그럼 민산빈은 못 이겨 150명이 타야 되니까 150명을 3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층에 50명씩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안 큰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 그렇죠 앞사람 엉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 뭐 이 정도의 비록 그래서 앞사람이 노를 졌다가 방귀를 주면 밑에 사람 얼굴 앞에 앉는 대한제국을 만들 때 고종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성계 할아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제국을 만들려면 이런 건 있어야지 하고 첫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라서 그동안 3프로TV에서 스페셜로 공개되었던 내 박사님의 다양한 교양 이야기가 지식전문 채널 1프로TV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 분야의 1프로들이 알려주는 1%의 지식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파구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도 9시 맞춰서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요즘 다들 기대가 많이 있죠 박선생님의 뉴스 브리핑 퀄리티가 점점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레벨업하는 모습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준비할 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좀 만들거든요 오늘도 제가 또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자 오늘 주제는요 사실 어제 뭐 아셨던 분들은 좀 아실 뉴스입니다 캐시우드에 관련된 뉴스인데 캐시우드가 이제 로블록스가 사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많이 급락을 한 그 와중에 한 300억 정도를 태웠습니다 캐시우드가 네 그래서 이제 물타기 비슷한 이런 어떤 이제 메이비 좀 들어갔는데 자 그 부분을 또 짐 크래머가 엄청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캐시우드 줌 비디오와 로블록스에 집착하는 이유와 짐 크래머의 비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사실 줌 비디오 로블록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부분에 그리고 이제 ARKK죠 이제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이제 많은 하락이 보여주면서 최근에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줌 비디오와 로블록스에 집착하는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가시면요 네 일단 줌 비디오는 사무실 복귀에 성장성을 둔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됐다 그러나 근본적 성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기업통신 분야 진화에 있어가지고 과도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줌은 클라우드에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줌은 지난 1년 동안 69%가 하락을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포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줌을 좀 같이 좀 묶으면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사실 뭐 줌 비디오 뭐 저도 좀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렇게 이제 좀 하락할지는 사실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어 이제 예전에 뭐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지만 줌 비디오에 대한 또 애정을 한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줌 비디오를 보시면서 아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로블록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예 ARKK가 이제 로블록스 주식을 약 33만 네 뭐 33만 7천 주 가량 추가를 했고요 ARKW에는 어 이제 11만 7천 주 가량 추가를 했습니다 거래 비용은 하나로 약 300억 정도가 됐는데 어 글로벌 메타버스 플레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이다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어 캐시우드가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는 하지만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전체 이용자 수는 좀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용자 절반이 어 13세 이상이 되는 것이 좀 흥미롭다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기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려 안 한다 나는 5년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늘 5년 투자 기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하락을 좀 어 맞으신 분들은 아 이 얘기를 좀 얼마나 듣고 좀 가야 될지 많이 이제 좀 뭐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로블록스는 최근에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아 최근 좋지 않은 그런 흐름 그리고 최저 이제 사상 최하치를 이제 계속 최저치죠 네 이런 부분을 계속 경신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좀 좋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에 짐 크래머가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짐 크래머가 이제 CNBC 인터뷰에요 인터뷰에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자 어떤 비판을 했는지 이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짐 크래머의 워딩을 좀 보면서 많이 또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앵커가요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나 짧은 시간 틀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짐 크래머가 기존 방식의 펀드였다면 돈을 전부 빼냈을 것이다 자 ARK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정도의 돈을 잃게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혁신이란 것은 좋다 하지만 올바른 리서치 증권 분석 적정 가격 제공의 단계가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에 대한 신념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개인의 신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신념으로 시장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녀가 사는 것들 사는 방법에 난 충격을 받았고 캐시우드는 이 말이 정말 저는 좀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캐시우드는 꼭 어제 주식 시작한 사람처럼 주식을 산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캐시우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많은 의견이 있으실 텐데 최파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시우드 캐시우드의 말로 국내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인물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하워드 막스 방식의 리스크를 정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투자 시장에서 리스크라는 건 리스크 자체가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손실로써 그 리스크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캐시우드의 문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사실 케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캐시우드라는 인물 그리고 AIK 자산운용을 비즈니스 영향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의 신념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 투자로서 그리고 머니 매니저로서 본다면 사실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리스크 관리 없이 신념을 베팅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이 사실 사실 질문이 좀 어렵지 않았나요 예리했습니다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어제 나오셨다 어제 처음에 나오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신 미래세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로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 김열매 연구위원입니다 네 세 번째 또 이제 마지막 미국 시장을 좀 알려주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아니 부사장님이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광고 잠깐 보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에두아르도 정프로 이번에 갤럭시 S22가 나온다는데 싸게 살 수 있는 성지 없을까? 아 형님 멀리 가실 거 없이 SKT에서 우주패스 혜택까지 받고 사시면 되잖아요 우주패스 혜택? 네 이게 월 4만원 상당의 혜택인데요 SKT의 36가지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이 개통 고객 중 2천명에게는 요즘 핫한 NFT 발행까지 아주 그냥 다 드린대요 야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네 동환이 형이랑 승찬이도 바꾸라고 해야겠다 3프로도 감탄한 우주패스 혜택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네 첫번째 시간 미래세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임님 오늘 뭐 괜찮습니까? 오늘은 괜찮습니다 아 네 첫시간에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제가 막판에 장난을 좀 쳤는데 사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래서 오늘 물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자인 저희가 많이 긴장했을 때는 원래 그 적기 장일 선생님께서 저의 긴장을 많이 풀어줬는데 맞아요 첫번째 시간 패널뿐에서 저희가 좀 유머를 준비해야 되는데 유머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오늘은 훨씬 더 어제보다 편하게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전반적인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서 관련돼서 이제 짧게 브레이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중국 시장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국 주요 지수는 혼조세였고요 석탄 철감 부동산 업종 강세에 이제 심천 대비해서 상위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상위 종합은 0.6% 상승한 3490포인트 심천은 0.2% 상승한 2311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1.8%나 하락한 243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네 이제 이제 많은 이제 혼조세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아 상승했네요 네 상승을 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지수는 이제 메이투안 쪽에서 네 네 그 이제 서비스 요금 인하 이제 규제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테크 주도도 좀 좋지 않았고요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핑한은행 은혁은행이 이제 부동산 m&a 프로젝트 관련된 이제 채권 발행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부동산 기업 대출 지원 강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디벨로퍼들 분양금 관련돼서도 규제도 좀 풀어줬고 네 지난달에 이제 lpr 금리 인하 등 여러 부양챗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에 작년에 그 홍다 이슈 때문에 유동성이나 이제 디벨로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분위기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양해를 앞두고 전반적인 좀 부양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데이터센터 관련 주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데이터 이제 10개 국가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 있고 데이터센터 체계 완성이 있다 이게 혹시 채파군이 동수 서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예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중국은 이제 서쪽 지방에서 그 전기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뭐 가장 싸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동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뭐 상이나 이제 대도시들이 근데 이 인프라 자체가 이제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동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걸 서쪽에 이제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경제나 이제 신경제 인프라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나 일부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5G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항목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2월달에는 3월 양해를 앞두고 기대감이 올라야 되는데 이전보다 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U가 그 작년 12월에는 뭐 890억 위안 정도 외국인 수매수가 들어왔고 1월 같은 경우는 160억 위안 근데 2월 들어서는 기간 매도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기대했던 만큼은 상승이 안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일 리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기대를 좀 했지만 오늘 좀 전반적으로 중강점 빼고는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동수서산이 이제 동쪽은 물 서쪽은 산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이제 받다와 생산한다를 한 것 같은데 약간 용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중국에도 전기 생산 방식을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 생산인데 문제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는 곳들은 수요처 생산지에 거래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동쪽 지역 해안 지역 쪽 상하이 쪽 라인들이 전기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땅이 비싸고요 반면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소수민 쪽들 사는 곳이 대부분 사막지 됩니다 거기 인구가 별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쪽이 이제 인프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전기의 생산지와 수요처가 멀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고압 인프라로 전기를 송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기환 연구님 지난번 나왔을 때도 중국에 투자차가 없다 없다 할 때 인프라는 괜찮다고 보신 것도 이런 것들 고압 전력이나 아니면 전력 생산지로부터 수요주로 옮긴 인프라 이런 것들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파구님 잘 아시네요 네 오늘 보시는 분들 동수서산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cdbc 관련돼서 10개 지역으로 이제 지금 대도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이 돼 이제 더 추가로 시켜서 이제 10개 주요 지역으로 해서 이제 가속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하락했던 이유고요 아 이 cdbc가 이제 좋으면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그런 약간의 상관계가 좀 있나요 이렇게 네 지금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지만 이제 미중 화폐 전쟁 구간에 이제 간다고 봐요 그렇죠 결국엔 나중에는 네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예로 들면 이제 중국이랑 수출과 수입이 대략 25% 내외 정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결제 대금 자체를 디지털 위안화로 준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이제 수출 관계에 있는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앞서 전날 말씀드렸던 상황들도 결국엔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이제 큰 일경이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화폐를 정책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제 cbdc를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앞으로 커진다면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12월 달에 이미 이제 보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베이징 올리픽을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많이 보내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베이징 올리픽 기간에 비트코인 일간 거래액이 3700억입니다 작년에 16조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일간 거래 금액 이제 베이징 올리픽 앞두고 위아나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관련 규제를 또 할 거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inf 같은 경우도 보면 부정적인 스탠스가 있어요 그리고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춘제 때도 보면 춘제 이후에 거래금 보면 메투안 쪽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채페이나 알리페이로 거의 거래를 하잖아요 90% 이상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국가고 그렇죠 네 쇼트트랙도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커지긴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좀 노이즈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한 60% 정도 밖에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무협 분쟁 이후에 중국이 이행하기로 했던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난주에 야오미바이오나 cata에 관련돼서도 규제 이슈가 좀 있었고 뭐 이런 게 엮이다 엮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무협 분쟁까지 가서 관세를 매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일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에 그게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고요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어제는 뭐 장중 내내 좋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어제 많이 하려고 했고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때보다 좀 강했습니다 금 가격이 좀 올라왔고 어제 이슈가 냈던 거는 유엔 주제 미국 대사가 이제 그린필드라고 있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고 러시아가 임박한 친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S&P 500 내 기술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 월마트나 이런 쪽은 좀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이었는데 어떤 장이죠? 노골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털린 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미국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지정학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선물은 1% 이상 상승을 했고 10년 국채금리가 2% 아래로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50pp 인상 확률이 지금 40%대에서 30%대로 낮춰졌다 사실 이제 저는 지금 구간에 이제 금리 부분은 당분간 한 2, 3주 정도에서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사실 어제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충격적이었죠 아 저 진짜 잠깐 보고 안 봤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없어요 잠이 안 올까봐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요즘에 어 이제 어제 그 이제 fmc 의사록 어 이후에 이제 뭐 추가로 또 저희들한테 전해주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제 블러드 총재가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인터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엄청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좀 입을 막고 싶긴 한데 정말 피를 그렇죠 피를 말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블러드형 블러드형 블러드형이 장효성 팀장님께서 연준이 일단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이대로 가면 2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2% 이상 또는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그 파월이 중립금리까지 아주 멀었다는 표현을 해서 동반 급락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특히 이제 비정내외까지 언급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연준의 노력이 좀 보였고 최근에 그 블러드 총재가 말했던 게 7월까지 1% 정도 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은 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생각을 하면 한 번은 0.50 bp 정도 인상 이후에 3번 인상인 건데 뭐 이전과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뭐 플랜비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강한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플랜비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스탠스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통제 뭐 매파하긴 한데 지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도 일부 좀 완화적인 표현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네드위기 네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멘트들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더 문제가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일단 인상을 하는데 뭐 베이비스텝 정도로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당분간은 더 추가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티 관련돼서 3월에 좀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도렐리가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고인님들 이제 제안을 해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게 이제 클라우드 업종 내에서 종목이나 뭐 일부 ETF나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 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는 업종 내에서 탑백 종목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업종 내에서 그 성과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좀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트코인이고요 그 바이든이 클립터마켓 규제 관련돼서 다음 달에 발표 예정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범죄 전담을 하고 클립터마켓 규제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일단 이 부분은 cbdc를 연구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cbdc를 이제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경이 된 게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 달라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etf나 이런 구조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제 지난주에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채굴 etf 하나가 상장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채굴을 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많이 보유한 업체 이렇게 이제 8대2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물 etf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sec에서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상정되어 있었던 이제 비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물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역 분쟁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키운다 이런 부분의 경계감을 갖는 게 상원 쪽에서 이제 먼저 제동을 좀 걸긴 했어요 중국 쪽에 항의를 했고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스탠스가 이제 다음 달에는 다다음 달 정도 만약에 위안화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또 cbdc에서 이제 기초통화에 위협한 만큼 또 어떤 행보로 보인다면 좀 견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혹시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아시는가요? 아 테슬라요? 네네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략 4,300개 정도거든요 4,300개? 네 4,300개는 얼마죠? 20억불 정도 돼요 지금 4만 불 정도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술주들과 이제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고 뭐 지정학적 이슈가 있든 아니면 이제 뭐 성장주가 빠질 때 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좀 받지 않았던 케이스였고 네 워낙에 이제 젊은 층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누가 고리타분하게 주식을 하냐 요즘 mz세대들 다 비트코인을 하는데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하락률이 더 많이 나왔고 네 네 일단 그 네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 친구들이 지금 머릿속에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떠오릅니다 지금 아 네 비트코인 들어갔던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7%나 하락을 했고요 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진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뭐 채굴 원가가 이제 3만 불 내외니까 그 이하에서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오늘 그 오크라이나 의회에서 비트코인 합법안 아니 그러니까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합법화에 대한 통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네 네 아 이런 법안을 통과를 또 시키고 있네요 네 네 아 진짜 열심히 일하네 네 주식 비트코인 다 밀리게 해 놓고 네 네 알겠습니다 최파구님은 혹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마 그 구독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cdbc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센트럴뱅크에서 디즈커런시 하는 거나 뭐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서로의 논리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게 이 크립토커런시랑 가상화폐 시장이 만들어진 로직 자체가 기존의 중앙은행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전 세계의 통화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탈중앙화라고 해서 소수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서 의사결정돼야 된다고 크립토커런시의 메인 논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 모두가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게 그 시장의 존재 이유인 건데 사실 이건 cbdc로 넘어가게 되면 탈중앙화라는 가장 메인이 된 논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지배력을 가져가면서 그걸 자기들에게 좀 땡기려고 할 거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탈중앙화니까 cbdc에 완전히 반대된 논리일 수밖에 없을 거고 사실 기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된 논리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기존의 중앙은행들의 파워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가 시도로 쓰이는 있지만 그걸 뒤집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중앙은행의 통제력 내에서 제한단 범위 내에서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걸 깰 만한 뭔가 거대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발생하자는 이상은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것처럼 기존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탈권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메타버스나 신기술 시장에서 활용도는 되게 높을 것 같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저희 정웅 선임 매니저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채팅장을 또 잠깐 봤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니까 스타일이 부장검사 스타일이다 네 네 취조 들어왔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진웅 닮으셨다 혹시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전혀 못 들으셨어요 조진웅이라고 닮았다고 한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많이 나와 네 많이 나와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네 뒤에 있는 시장은 또 네 나중에 저희가 같이 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브리핑 담당하고 계신 정웅 선임이 아마 2일차 하면 많이 긴장되실 건데 어제보다 훨씬 더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아마 또 또 중국 시왕과 미국 시왕에 관해서 관심가지만 다양한 뉴스 전해주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반갑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에서 나오고 있는 마켓브리핑 담당자분들이 총 3분이 2일마다 교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아마도 정웅 선임님은 다음 주 못 뵙고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저희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새로운 UPS가 한번 찾아오시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부 종료하고 저희가 전할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만 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오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케어 ARS 문의 1688-1131 저희 2부에는 김연배 연구위원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오늘 주제가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NFT 그리고 코인시장 메타버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아마도 2021년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강한 테마가 메타버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최근에 NFT 시장도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NFT 코인 이런 주제 저희가 굉장히 좀 핫하고 관심 많이 가진 주제인데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되고요 네 최근에 NFT나 코인 관련 시장에 사실 변동성 굉장히 많이 커져 있잖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여전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의 확장적 정책으로 가면서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그냥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통일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 1년 반 2년 사이에 몇 백 퍼센트 상승한 건 흔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로 통화 정책이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이 자산은 당연히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보시면 나스닥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거나 또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해지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당겨오는 그런 산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극단에 있는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하면 계속 망가지는 거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시장 자체는 워낙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서 최근에 보시면 언론에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페이스북이죠 이런 회사에서 유망한 직업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엔지니어나 사업 개발하시던 분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안 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커진 1밀리언 달러 이상의 유니콘이 50개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 중에 60% 이상이 미국 비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그만큼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최근 1년 반 2년 사이에 가장 급성장한 급등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이제 뭐 사실 변동성이 되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금은 약간의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nft나 코인 같은 이런 테마들이 지금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혹시 많이 조정을 줬을 때 사실은 그 오른 기간 대비 조정 기간을 보시면 조정 기간이 길었다고 보거나 또는 하락폭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락폭이 크다고 느끼시겠지만 작년 연초 대비에서는 여전히 몇백 퍼센트 높은 수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이 디지털 자산 전체 자산이 고점이 3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전체로는 한 30% 정도 하락을 해서 2조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몇십 배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장 주식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고 상장 회사가 발행한 코인도 많아서 양쪽 다 지금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쪽도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보여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정을 과거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갈 게 어떤 추측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가 짧으니까 이렇게 크게 조정을 줬던 부분이 아까 2018년 정도에 크게 조정을 줬었고 이번에 이제 또 조정인데 그러면 저희가 비교할 게 그 두 조정장인데 그러면 2018년도와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버블의 정도라고 본다면 네 숫자상으로는 지금이 더 강하지만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늘어나 있는 규모로는 지금이 더 강하지만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니 기업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 기억하시면 ICO 열풍이 불었었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주식을 IPO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식과 유사하거나 또는 쿠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코인들의 발행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는 행위가 가파르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이클이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비즈니스를 보여주지도 않았던 거품이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었고요 그때 심각한 경우에는 90% 이상 하락하는 코인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이제 다시 상승하게 만든 거는 이번에도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ICO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NFT가 다소의 버블이 좀 껴있다 아 NFT가요? 네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글로벌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사이클에서 NFT가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가트너 굉장히 저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가트너에서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차트 있잖아요 하이프 이렇게 올라갔다가 간다 그래서 기대의 정점에 뭐가 와 있느냐 이거를 산업별로 쭉 짚어주는데 21년도에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의 최극단 상점에 있는 게 피크에 있는 게 바로 NFT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ICO 버블이었다면 21년도는 NFT가 다소 버블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버블이 끝났느냐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유사한 공통적인 버블의 특징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기대가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라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큰 차이는 그때는 코인을 좋아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나오면 사실 제가 3% 1회 신과 함께 1회 출연자인데요 팝방에서 아 정말요 그때 이진우 기자님하고 코빗을 창업하신 김진아 대표님하고 같이 저희가 비트코인은 돌인가 뭐 이런 돈인가 돌인가 뭐 이런 주제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년 말에 찍어서 18년 1월에 저희가 첫 회에 팝방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댓글에 뭐 코인충 이게 코인 덕후라는 말도 아니었고 이 코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벌레 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소수였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거라면 21년도에 nft는 ico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ico는 코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코인충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었다면 nft는 오히려 코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해 또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데 라는 대중들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21년도에 글로벌하게 지금 글로벌하게 코인하는 사람이 제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코인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아 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죠 네 전 세계요 전 세계에 지금 최소 아주 적게 추정하는 기관이 2억 명 2억 명 네 그리고 많게 추정하는 기관은 3억 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60% 정도가 작년에 신규 유입된 것으로 21년도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nft 그리고 하나는 디파이 디파이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은 주제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융을 하겠다라는 20년도 비즈니스까지 해서 작년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20년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에서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OCC라고 하는 정부의 통화결제청에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패깅하는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데서 발행하는 것을 절차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게 20년 7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나온 코인들은 우리가 맨날 한 얘기 그거잖아요 기초자산이 없잖아요 뭘 믿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만 믿는 거죠 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USDC라는 코인이 이제 정식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게 20년부터 추진이 된 건데요 그 20년에 시장이 커지게 된 USDC 같은 경우는 은행에 미국의 정식 은행에 1달러를 넣으면 USDC가 하나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아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니멈 10만 불 이상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USDC의 발행량은 정확하게 은행이 예치되어 있는 달러의 양과 같다 라고 해서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1달러가 은행에 있는 돈을 그대로 지칭하는 패깅된 코인입니다 이게 생기고 나서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할 때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에 제일 지금 상장한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가 기관들만 거래할 수 있는 인스티투셔널 트레이딩 플랫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올 때 달러를 주고 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1밀리언을 맡겼다라고 하면 1밀리언에 해당하는 usdc를 받고 이거를 이더리움 상에서 교환도 할 수 있고 다른 코인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지금까지 가상이라고 봤던 디지털 자산 세상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인이 생겨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게 2018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굉장히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 중간 어떤 다리가 생기면 네 사람들이 좀 귀찮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바로 이더리움을 사고 바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usdc를 굳이 굳이 살 필요는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국경을 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로운 현금처럼 쓰겠다라는 개념이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코인으로 바꾸고 나면 이 코인의 발행이 담보물이 있어서 믿을 수 있다는 코인인 거고 나는 이 코인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뽑아서 지갑에 보유하듯이 디지털 지갑에 이거를 현금처럼 보관할 수도 있고 개인끼리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금 카카오페이도 너무 편하고 카드도 편하니까 그렇죠 별로 체감을 못하시는 게 대다수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가상화폐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장점이랑 기존 자산의 안정성을 합쳐놔서 안정적인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사양이 좀 편리한 맞습니다 중간에 스왑되어 있는 그런 약간 퓨전이죠 일종의 네 그렇죠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사결정권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맞나요? 네 골드만삭스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써클이라는 페이먼트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써클하고 코인베이스가 합작으로 센트레라는 센터 센트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사에 둘이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한 게 USDC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코인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메이저가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제 폼이 안 나거나 좀 너무 큰 고래가 들어간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대리인을 세워서 약간 참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뒤에서 컨트롤하고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그 시장의 성장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파구가 나서긴 좀 그러면 야 종훈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합작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또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직접 한 건 아니어도 어쨌거나 골드만삭스는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본격적으로 크립토 관련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검토한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기관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수탁 서비스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에 맡겼을 때 담보대출을 이런 코인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레이딩 비즈니스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직접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수탁 비즈니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디파이란 비즈니스가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소에서 그 시장에 참전하려고 하는 그런데 아직 메이저가 아직까지 그 시장을 대놓고 참전한 케이스는 아직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미 메이저가 수탁 시장에 들어온 거는 싱가폴 같은 경우는 DBS 큰 금융기관이죠 여기가 2020년에 이미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정식으로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 금융기관 은행이 뱅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뱅킹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은행이 직접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그레이스케일 같은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해서 DCG 그룹이 나름 이 디지털 자산계에 이미 가장 오래되면 좀 오래된 편이면서 이 기업이 재벌처럼 대기업처럼 커져 있는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산운용사가 자회사로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좀 더 앞서간 전통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시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그레이스케일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고 있는 회사고 네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보기에 그레이스케일은 완전히 신생 힙해 보이는 힙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재밌네요 네 이런 거를 왜 하는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은행 간에 결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경우에 어떤 결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원장을 각자 쓴 다음에 대조 작업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를 입금하면 그날 바로 인출해 주는 게 아니고 뭐든 확인하는 작업들에 들어갑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다른 은행들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모두가 노드를 돌리면서 원장을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똑같은 원장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청산 결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장부를 맞춰봐서 오차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상당한 장점을 수수료도 거의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청자 중에 또 요즘 이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고 각자 사상도 다 달라요 신념 네 신념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이 전통금융기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중앙화된 권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반감도 그렇죠 제가 잭도시부터 시작해서 캐시도 그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스트레리지의 아 뭐죠 CEO도 마찬가지로 네 다들 이제 그런 하나의 크루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탈중앙화를 좀 원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처음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별도의 은행이 필요 없고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내 자산을 내가 직접 보유한다고 해서 이 지갑의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갑 서비스를 하는 제 3자에게 이걸 맡기게 되고 내가 키를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들어줘 라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원래 다양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는 쪽과 좀 더 자본친화적이고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양쪽 다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분들 중에서 초기 유저들이나 아니면 뭐 메이저 참여자들은 그 시장을 구성돌리 또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또 다수 투자자들은 결국 가격에 민감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느끼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실물 자산 시장 우리 주식 시장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데 메타버스 테마나 관료주들이 주가를 굉장히 부양한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반대로 증시 빠지면 비트코인 눈치보면 좀 빠졌다가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 눈치보면 약간 올라가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증시를 약간 눈치보면서 따라간 모습이거든요 변동선이 더 크긴 하지만 근데 지금처럼 그 시장의 영향을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만약 지금처럼 그 가상화폐 시장이 시장이 좀 부진했을 때 이게 실물 시장에 대한 영향이 계속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약간 괴리될 거로 보시는지 상관계수가 높아질 거로 보는지 아니면 좀 줄어들 거로 보는지 의견이 그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재든 호재든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속성상 여기에도 강한 호재가 있을 수 있고 강한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한 호재라고 기대할 만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SEC의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한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다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희망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이유가 일단은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레이스케일 같은 신흥 신생 디지털 에셋 전문 운용사가 아니라 완전히 전통 기관 예를 들면 휘델리티 여기는 역사가 정말 오래된 데죠 여기서 이미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이미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 안에서 캐나다에서 상장을 해놓고 요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 교란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 보이면 SEC에서도 승인을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안해 보이는 거래소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증권사 계좌나 심지어 은행의 신탁계좌 같은 데서도 ETF의 형식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당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일반인들이나 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몇 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코인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호재가 오면 또 엄청 난리 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체로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편이에요 시장이 좀 가라앉아야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2017년, 18년에 18년에 굉장히 각광받았던 게 리플이라는 코인인데요 XRP 리플사가 발행한 코인이죠 빠르게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코인인데 이게 미국 SEC와 증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송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판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달러에 패깅한 USDC는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나온 코인이지만 그 보다 훨씬 먼저 나온 USDT 같은 경우에 테더사가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이 나오기 전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완전히 패깅되어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다 여전히 감시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는 사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냥 크립토 안에서의 담보대출이나 금융을 하겠다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 블록파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블록파이는 굉장히 VC 투자를 많이 받은 이미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네 여기에 서비스가 명백히 증권형이고 이거는 SEC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 라고 해서 이번 주 초일 거예요 1억 달러에 달하는 1200억 원이죠 이 SEC가 때린 벌금으로는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는 최대 규모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뭐뭐뭐를 왓취아웃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위로도 상당한 포텐셜이 있지만 아래로도 지금 자체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한 뉴스 기대들만 호재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악재 두 가지 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내용도 사실 저희가 다 들으려고 하면 두세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심해서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올해 2022년으로 봤을 때 그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할 만한 메인 키워드나 메인 화두는 어떤 걸로 보면 좀 시장을 업데이트하기 쉬울까요 대중의 진입을 작년에 nft가 이끌었다면 nft 시장의 가격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브랜드 대기업과 팬덤을 보유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판매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저는 대중화를 이끄는 한 번 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디지털 에셋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 마케팅을 통해서 본연의 비즈니스를 더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나올 것이다 아직은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화폐라는 이름과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왔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웹을 쓰는 방식의 새로운 인프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흘러다닐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흘러다닐 수도 있고 데이터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금융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레귤레이션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지만 오히려 그냥 공짜라는 쿠폰들 디지털의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다 제가 뭐 아트를 사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는 해가 될 것이니 올해는 팬덤이나 ip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nft 시장이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확장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박스님 박스님 오늘 마지막 질문 저 오늘 뭐 많이 공부를 해서 사실 nft를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저번에 박종원 교수님께서도 클림트 그림에 대해서 조각조각 해서 그쵸 클림스인가 클림트의 키스 클림트의 키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좀 듣고 싶은 얘기 nft를 사도 되나 사실 그거거든요 저는 네 지금은요 어 가능하시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보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직접 발행하시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직접 발행이요 네 그래서 수수료가 좀 많이 드는 이더리움 같은 거 보다는 조금 싼 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발행 수수료가 싼 플랫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친구한테 보내보실 수 있으시면 친구한테 너도 한번 만들어서 받아봐라 지갑 하나 만들어서 받아봐라 이런 경험들을 저는 좀 더 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뭘 하면 살 수 있지만 네 순수한 팬덤에 의해서 했다가 이게 로또처럼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해서 이 시장에 무조건 참여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르다 그래서 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나 나무앱에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 전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디지털 신대륙의 연금술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진짜 뭐가 금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뭐가 폭파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볼 수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시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디지털 신대륙의 연금술 네 nh투자증권에 들어가서 앱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마지막 소원이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참여해 보는 거 수동작용이나 능도급 참여 대부분 되게 좋은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는 오픈시가 제일 대중적인 플랫폼을 알고 있는데 국내 유저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오픈시가 사실 이더리움이나 웬만큼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픈시가 국내분들도 제일 많이 쓰시는 거고요 네 카카오의 회사들 계열사에서 만든 뭐 클레이 드랍스 클립 드랍스 클립 드랍스죠 네 그런 플랫폼들도 수수료가 좀 싼 편이어서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nh투자증권 김혈매 연구위원님께서 오늘 nft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들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혈매 연구위원님께서 오늘 또 핫한 주제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 주셨고요 메타버스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기에 nft까지 아마 다양한 키워드들에 아직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저희 역시도 그렇게 아주 친숙하거나 많은 걸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란 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가 되면서 또 그 시장의 구성원이 되고 또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이 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최근 코인 시장 관련해서는 관심 가지고 작은 금액 투자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으니까요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공부 차원에서 같이 알아간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부 마무리하고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모두가 기다린 3부 장현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 아 이거 굉장히 재미있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투자 알고리즘 2022년 미국 주식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회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달러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달러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트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네 불구매 또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라이브 지금 이제 10시 7분이 돼가고 있네요 저희 생방송으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간 기다리셨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우석 부사장님 왜 기다리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왜 기다리셨죠 미국장의 수호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됩니까 오늘 반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어제 많이 빠졌죠 네 전쟁은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못하고 예상도 안 되고 글쎄요 뭐 얼마 정도 확률로 일어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또 러시아 미국이 한국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에 빠질 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두 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금리 이상이야 뭐 금리 매수하거나 해서 버티면 좋은데 이건 뭐 답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어제 그거에다가 또 제임스 블라드 블라블라 했죠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epm도 실적 잘 나왔지만 빠진 거 그래서 보면 어제는 뭐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4-5% 급락을 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근거를 보여드릴 거고 네 캐시우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실수를 보면서 캐시우드가 진짜 이게 이제는 그 주식 운용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분 뭔가 좀 전반적인 생활에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활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실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딱 보다가 동전 만 명 찍으면 될 기사를 보셔서 못 나가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 미국 개인들의 선호주가 성장인지 가치인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막 빠지니까 성장으로 갔겠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 가치주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가치주 쪽을 좀 발빠른 또 개인 투자 분들 쏠리지 않았을까 빠르게 빠르게 가치주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따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승자가 누구인지 업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s&p500부터 한번 위치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s&p500을 그다음에 200일 선으로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200일 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걸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종가 대비 내려왔지만 내려왔지만 오늘 조금 반등하고 좀 버텨주면 다시 200일 선 위에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s&p500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s&p500 아닌데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안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미국의 중심 지수가 s&p500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물론 좀 안 좋아 보이지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애플은 완벽한 200일 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빠지는 조정폭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푼트 역시 버티고 있는 200일 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나머지 버틸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알파벳 역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파벳에 정말 운이 없죠 이거 실적 잘 나왔죠 전방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분할 소식 나왔죠 근데 주가완상차 빠지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실적 잘 나온 걸 다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200에서 놀고 있고 테슬라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깨져서 하는데 어쨌거나 200에서 보게 되면 버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여유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게 차트입니까 이게 뭐 사실 6년 동안에 원래 옆으로 긴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엉망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플랩스가 문제죠 메타플랩스가 문제인데 이건 이미 이미 작년부터 작년 가을이후부터 뭔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숫자 11이 11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11 뉴스에서 11 뭐죠 11이 11이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가 11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플랩스가 11위가 됐습니다 시총이 그래서 10위 밖으로 벗어났다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1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11이요 제가 11사단 추측이거든요 11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때려버리거든요 오늘 운이 좋았다는 거 젓가락 부대인가요 젓가락 부대라고 하는 거 네 젓가락 부대 젓가락 부대 11사단 11사단 제가 거기 가서 살이 17킬로 갚아갔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만에 그때가 가장 적게 나갔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좀 버거워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기억을 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끝내고 홍천에 가서 진짜 홀줄 났는데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역시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고증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좀 아타까운 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왜 빠진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벗더니 여러분들 뭐 특별히 그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특히 빅테크 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PER의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현재 sm500 전체 PER이 19.5배로 20을 하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5년 평균이 18.6배고 10년 평균이 16.7배인데 그러면 점점점 5년 평균이 가까워지는 건데 솔직한 얘기 이게 가까워지는데 이익의 급증에 증가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과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아까 봤던 빅테크 종목들이 아까 메타는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잖아요 그래서 200에서나 부딪히고 뭔가 좀 빠르게 반대할 수 있는 구강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빠진 건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인데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꾸미기업도 더 많이 빠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별리에이션 보게 되면 이익 대비하면 솔직히 살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은데 엔비디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7.51%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 속이 쓰리죠 진짜 제가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로스 프로필 마진하는 게 있죠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겁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뺐더니 3분계 4분계 67%라고 했어요 진전이 없다 이거 왜 증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 다음에 혹시 빡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근데 67%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거 딱 제가 표현하면 이 노트북만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네 노트북만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든지 흰예에서 마이크로스포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매출 총 이익률이거든요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산시키는 건데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너무 너무 기대감이 컸었죠 시장의 기대가 지금 워낙 높다 보니까 너무 높죠 꽤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규 5등 갖고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최소한 1, 2, 3, 4등이 들어야지만 뭔가 명함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채굴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또한 매출의 감소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커지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봤자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하락의 이유인데 이 7.5일에서 한 3분의 2는 시장 때문이고 시장 때문이고 순수하게 빠진 것은 약간 3분의 1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분의 1 정도는 아마 오늘 반등한다고 그러면 빠르게 메꾸지 않을까 어차피 시장 하락한 건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저는 장토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밀려 밀려갖고 시장한테 물어보겠죠 물어봤더니 평균 목표 주가가 329에서 333으로 4달러 올라갔습니다 4달러 아침에는 2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임호황님 교수님께서 지금 4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최근에 모습 보게되면 노잔블라트가 바위기관에 4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업사이드가 62%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주호도 역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335까지 올려주면서 약 30% 업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내린 곳이 있는데 서밋 인사이트는 다 안고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뭐 얼추 지금 정도면 약간 살만한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월계 의견입니다 여기다 뭐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저는 엔비디아가 7% 떨어지는 거는 거의 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채굴이 감소한다는 거 자체가 그 어찌 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매출이 매출이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좀 나중에 어떤 매출의 큰 어떤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유 중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하고 이쪽에 그쪽 관련 매출 게임 관련 매출이 거의 한 70 80%에요 그러니까 있지만 사실은 그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자비 없는 시장이잖아요 자비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비가 조금 더 없어요 안 봐주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거 바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좀 타이트한 그런 시장의 어떤 조건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거 어쨌거나 실자를 보지 마시고 5는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진 거고 한 이 정도가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크인데 로크 정말 실적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하락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데 로크 사봉 시장이 발표했는데 급락 중입니다 지금 급락 중인데 EPS가 0.09센트 그러니까 9센트죠 근데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0.17이니까 잘 나왔어요 매출 쪽은 언나갔지만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2분기 매출 전망이 81% 3분기에는 51% 4분기 2분기입니다 33% 다음 1분기 25% 이러다가 니네 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전망이 건들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키가 안 커?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키가 안 크니까 10대인데 잠깐 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키가 안 큰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러신데 요즘에 키가 안 크면 애들이 바빠집니다 마음이 진짜 안 크면 어떡하지 다 커야 되는데 체폭은 이 정도 키는 70년대 키잖아요 저 정도 키는 우리 한창 어렸을 때 근데 요즘 180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키가 요즘 너무 크죠 너무 크죠 그래서 뭔가 조바심 내는데 딱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구나 뭐냐면 이 셋톱박스 업자다 보니까 이걸 조립해야 되는데 공급만 있을 때는 잘 조립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tv 판매가 팬데믹 이전입니다 지금 집에서 tv 보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걸 달면 미국 내 스마트 tv라고 하는 그 절반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순간에 광고를 보시고 나머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리밍 업체를 이거거든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좋았죠 근데 집에 있을 때 지금 밖에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니까 안 본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 전망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바로 직격탈에 맞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이 정도 빠집니다 이미 고점에서 70%가 내려와 있는 데다가 더하기 오늘 25%까지 더해서 오늘 25% 이게 지금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25% 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엄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팬데믹 이전 주가까지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야 진짜 이게 팬데믹이 우리가 2년 동안 꿈을 꾼 건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요 준비도 똑같습니다 준비도 패럿은 똑같아요 2년 동안 다 날아갔어요 그냥 그게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어 주가는 그 때문에 안 빠졌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이게 9배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사실 그 TV 같은 경우에 저거 로크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요즘에 한 두 달 동안 TV를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뭐 제가 일을 하든지 하는데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플러스나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들 다 있으니까 TV는 그냥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추세죠 그게 추세고 또 그게 더 많아지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아예 TV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왜 TV가 있냐 스마트폰 보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닌데 잠깐 집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 TV에 좀 보신 거죠 이렇게 눌러보다가 지금은 더 안 보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아 팬데믹이 정말 이런 기업들이 한때는 호황을 누렸다가 다시 빠지는 급격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녹화 한번 생각나는 분 있잖습니까 오늘도 나오시겠네요 네 나오시겠죠 사실 ARKK 짐크램한테 어제 약간 그걸 속대방으로 까인 건데 까인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강렬한 뉴스가 있었군요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건 약간 너무 협소한 시간 협소한 에피탈이죠 이 주요 정보를 보면 1등이 테슬라 8.76% 텔라다크 6.65% 로크가 6.2% 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ARKK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ETF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4위가 준비되어옵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비용이 23%가 빠져있고 올해 그러면서 일단 비용이 0.7% 하면서 사람들 이거 달라고 이거 0.7% 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 이거 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글이 올라오죠 장호석 부사장 캐시우드님 너무 깐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박종원 팀장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침에 또 얘기하시던만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한번 제가 글로벌 라이브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조언한다고 그러면 네 지금 만 명 넘었습니다 넘었죠 한번 이거 보고 한번 할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할게요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cnbc의 메인 기사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나나 문제 두 번째 캐시우드 세 번째 제임스 블라드 총재 언급이었습니다 이게 메인 얘기 메인 제가 만약에 arkk 캐시우드 눈에 기사를 안 가져오면 여러분들한테 헤드라는 기사를 안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무슨 뭐 혹시 뭐 무슨 마음이 있어갖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일본이 당연히 러시아 이거 뭐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라이브입니다 러시아는 네 그렇죠 우크나이나 근처에 지금 친군 친 러시아 방군이 말해서 꽤 했네 안 했네 그거잖아요 포인트가 전쟁을 할 거나 말 거나 하는 거 1번 기사죠 2번이 2분의 얘기고 3번이 제임스 블라드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 어제 이제 또 금리에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캐시우드가 가장 중요한 기사인데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글로벌 라이브가 여러분들한테 뭘 선별할 필요 없이 빨리 기사를 전달해 주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판단을 듣고 나서 그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캐시우드의 어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은 동의해 한번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뭔가 이상한다면 안 하시면 되겠죠 내가 보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사를 해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시죠 캐시우드 관련 얘기가 나오면 장인재님께서 최근에 워낙 또 불편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전혀 저는 사회적으로 여쭤보면 개인적인 감정 사실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뉴스를 전하시는 것뿐이니까 제가 지난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안 가니까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나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편해지시면 나를 욕해라 난 받겠다 혼자 난 어차피 댓글 안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분 좋아지셔서 주가 올라가거나 이런지 않잖아요 수색한 얘기로 근데 그게 그냥 제 내피셜이 아니고 메인 기사를 가져온 것뿐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캐시우드 기사가 덮여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0.7 달라는 거 진짜거든요 돈 돌려달라 수수료 뭐 했냐 이런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런 걸 기사를 전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래서 앞에 제가 우리 박종원 팀장한테 앞에 그런 기사를 해라 한 거고 그래서 만 명을 들어주면 입만 들어옵니다 앞판에 근데 앞에서 못 들어주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최소한 만 들어주고 만 5층까지 가는 게 일체 목표다 그 다음에 왜 2만이 쉽지 않냐면 5천명 앞으로 갔습니다 아침으로 그쵸? 그쵸? 쉽지 않은데 가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슬라이드가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저의 멘토가 뭐라고 했냐면 손석희의 멘트를 들으면 되게 좋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잘했죠? 기능 잘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말로만 들었거든요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어떤 슬라이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이 심어져요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슬라이드가 뭐였냐면 이하윤교수 갖고 왔던 러시아하고 미군이 싸우는데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 누구에게나 보자 잘 싸우고 있네 누구 싸워서 누가 죽는지 보자 나는 구경하고 있다가 이 기록도 한번 눌러주고 나는 채우기 승리가 됐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의 딱 그림을 보여준 이미지죠 그거 하나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 그림만 딱 가보면 끝나거든요 모든 시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저희도 진행합니다만 슬라이더 없는 분도 다 뗐어요 제가 왜냐면 그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고 첫 번째 기억이 안 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3프로 방송을 라디오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듣다가 무슨 얘기하면 같이 찾아 봅니다 이 그림이 말이죠 설명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 끝나버리면 도대체 그 그림이 상상할 수도 없고 형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 기사를 갖고 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앞에서 만 명을 들어주고 제가 최소한 15000까지 가겠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요거 보겠어요 요금 요금에다 요거 이게 이제 캐시우드가 cnbc 기사 때 얘기할 때 인터뷰 때 한 건데 요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줌 타임아웃 된 건가요 줌 밑에 40분 이상 사용 못 하죠 10분까지는 무료예요 10분 지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구나 이분이 줌을 자기 포트에 사기 사회에 갖고 있는 주주분인데 줌을 무료 거 쓰고 있어요 무료로 무료 버전을 실시간에 완전 창피 당한 거죠 와 대박 대박 완전히 미국에서 데스트풀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현재 포트폴리 저평가 돼 있다 5년의 시간에 필요 똑같이 아깨겠죠 5년의 시간에 필요하다 ms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무료 버전으로 하면 40분 시간 제한이 있고요 유료 가입을 하면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데 좋은 게 신규 가입을 하면 일주일 무료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가입해서 일주일 무료일 때 하셨을 텐데 일주일 무료인 걸 안 알려드려 가지고 프리스라리 있구나 아 그걸 몰랐네 딱 가입하면 일주일간 무료거든요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체험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매도한다는 것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뭐 아니 주식이라는 게 그 손절매 라인이 오면 무조건 매도하는 분도 있어요 주식 뭐 어떤 호불호를 떠나갖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의 다시 한 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좋게 이야기하면 확고한 의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집인데 네 근데 혹시 저 아까 그 뉴스에 캐슈드가 어떤 반론이 또 있었나요 어떤 반론이요 아 이거 뭐 다른 사람 계정이었다 아니면 내 밑에 사람 계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거 없었네요 아 그런 거 없었네요 왜 그러죠 아니 아니요 확실히 캐슈드 당황했을 거 같은데 제가 이제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이게 지금 이제 물론 cnbc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네 지금 많이 찍혀갖고 그러니까요 덜어다니겠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준비디오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준비디오의 모습인데요 2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2020년 3월 23일 저점이었죠 그때 저점에 찍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에 다시 오히려 빠지는 모습 17%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꾸준하게 올라온 s&p500은 100%에 올라왔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또한 뭔가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래요 진짜 진짜 2년 동안 우리는 진짜 팬데믹이라는 꿈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꿔도 딱 깨면 현실이잖아요 딱 현실자 딱 현실으로 돌아온 거 그냥 진짜 정확히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귀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 오픈하신 분들은 엄청 속이 쓰리겠죠 그게 지쳐지지 않는 겁니다 5배 6배 갔다가 지금 본전이다 심지어 마이너스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물론 다 좋지만 이런 게 좋고 꿈과 희망도 있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포트폴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준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 그러면 버티는데 여기에 몰빵하시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생각됩니다 요금도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퀴슈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헤드라인 기사에 빠지면 얘기할 일이 없어요 볼지는 않으니까 라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숨을 곳이 없다 매우 어렵다고 한 언급인데요 락스텝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락스텝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곳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갈 곳이 없다 락스텝이 뭐냐면 군대에서 보면 딱다 발맞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동시에 올라갔다 빠지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 채권이 같이 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남 칸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채권 투자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채권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국제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한번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TLT TLT 20년 이상 국채인데요 7.69% 마이너스입니다 7년 10년짜리 국채도 3.6% 단기 국채도 6.26% 그 다음에 투자 등급 채권이죠 LQD 역시 6.9% SM40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도망갈 데가 없다 있다고 그러면 금 정도 금 근데 금은 산업 순간 사자는 기분이 막 뭔가 될 것 같지만 되게 재미없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는 지금은 별 해제할 방법이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버티는 방법은 그라마자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채권이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상식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하여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매수에서 매도를 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색이 이게 성장이고요 밑에 있는 검은 약간 남색이죠 이게 가치인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누적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그 후진 없이 노후진 노후진 노후진이죠 노후진에서 성장을 가고 있다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지금 뭡니까 월마트 같은 거 매수하시거나 네 그런 거 png 이런 거 매수해야 되는데 필수 소비제 그렇죠 필수 소비제인데 안 필수 소비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도 빠져도 내가 선호한 걸 가져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의 개인들의 고집인 것 같은데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거에 대한 우리 두 분께서 설득을 잘하셔서 폭넓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s&p500에 대한 전체 시장에 대한 매수의 모습인데 이것도 매수에서 매도대금 뺀 거거든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s&p500에 대한 관심이 개인들은 커지고 있다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치퍼는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분들은 저점 매수를 외치고 있는 사실 뭐 최근에 빅테크 관련돼서 이제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 좀 이제 매수 뭐 타이밍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살만하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s&p500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순위를 보게 되면 주가가 빠져갖고 내려온 것 같으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순매수 현황을 보셔야 돼요 순매수 한국은 조금씩 빠졌거든요 조금씩 매도한 그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분들이 매도한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번 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기는 어떤 그런 건데요 시장 대비 아웃포프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계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기사 사이클에서 보시면 에너지가 33% 상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소재가 13% 산업재가 18% 금융이 36%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금융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거다 이게 아니고 통계로 보게 되면 맞는 거다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게 금융이죠 금융 금융을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이해 못하시는데 대부분 다 통계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세요 올해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EPM의 실적을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EPM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EPS가 전망 2.53에서 2.76 나왔습니다 전년에 1.8일이었어요 급증했죠 급증했어요 급증했습니다 매출 역시 11.7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전년 동계 대비 53%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올해 전망은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38%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외환 환율에 대한 손해를 감안하고 지금 달러가 워낙 세니까 감안하고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니라고는 더 증가하겠죠 제가 볼 때는 초울트라 메가톤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가 수품 밀렸습니다 물론 장기는 올랐다가 올랐다가 장기는 너무나 안 좋으니까 빠지는 요즘에 실적 발표를 좀 보면 아까 엔비디아도 68% 정도의 67%인가요 그런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너무 그러니까 성장률이 있지만 너무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기업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은 그거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줘야 기대치를 높이 기대치를 높이 근데 이제 너무 뭐랄까 성장률이 너무 높으면 그 다음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아껴뒀다가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신규로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 너무 많이 올라온 사실 EPM도 그때 너무 급성장했거든요 네 밖에 못 나가니까 기업들이 IT 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엄청 번거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보기에는 다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껴뒀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건데 거기에 막 올라갔던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에다가 금리이상까지 겹쳐지니까 거기에다가 러시아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일단 지금 뭐 미국 실적이 워낙 약간 낮게 얘기하는 게 성향이다 보니까 잘난체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반을 건드려버리면 끝난다 전반을 건들거나 공급만 이슈에 걸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아마 다음 분기 어닝 때까지 주가가 좀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해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페이팔 있지 않습니까 페이팔 페이팔에 금날이 금날이 겹치면서 우리가 보통 매물 보여야 되는데 매빅 사이즈가 시가총액이잖아요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조금만 껴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팬데믹 때 정말 전성기였던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기웃쳐가지고 찌그러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거죠 페이팔 정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원에서 보면 저 목소리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듣고 뭘 보냐면 그림만 보는 분도 있어요 제 화면에 그림 갖고 와서 붙여놓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갖고 온 기사를 딱 그림만 보시면서 이렇게 미국 기사였다 어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내일 또 저희 미주미 주말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미주미 오시면 라이브 들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3%에서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녹화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세미나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요 저하고 저는 보지 마시고 한태경 이사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남은 교수의 강의 진짜 좋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태경 이사님하고 어제 잠깐 방송을 같이 했어요 맞습니까 녹화 네 녹화를 했는데 와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이 퀀트에 관련돼서 진짜 이게 소팅하는 그게 정말 엄청 다양하게 소팅을 하면서 진짜 한 2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오셔서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 들으면서 직접 그거를 또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잘하신 분이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퀀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선물 시장을 보고 좀 마무리 할 건데 오늘 선물이 좋았거든요 방금전에 마이너스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500이 0.09파인드 마이너스 다우가 0.15마이너스 나스닥은 보압인데 똑같이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 사태가 조금 심해지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지정할 수 있을까 상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일단은 뭐 두 가지죠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문제인데 이분 어떻게 꼬맬 수 없으니까 꼬맬 수 없으니까 전쟁이 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집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 기사를 좀 볼 건데요 드라프트 킹즈 드라프트 킹즈 드라프트 킹즈를 카지노 스포츠 토토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겠는데 제가 언급을 하기 싫은데 드래프트킹즈도 캐시우드가 많이 들고 있죠 캐시우드의 저주라는 말도 상관없는 얘기고 13.2%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벌룸이다 밖에 나오는 거고 로쿠 아까 얘기했죠 26%가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렸는데 전망과 나오는 서프라이즈 체인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블루밍 브랜즈 아웃백스테이크의 뭐 회사 아닙니까 시작이 잘 나왔습니다 가자 레스토랑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자소전 매입까지 하는 모습 보여주고 배당도 원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다가 기어나고 있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어양컴퍼니 이건 농기계 업체인데 디어양컴퍼니가 농기계 만든다고 우습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농업의 과학화가 지나서 농업의 ai와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농업기계를 만들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꿈꾸기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투자를 많은 종목이 아니니까 싶고요 실제 eps 역시 2.26 대비 2.9위가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책식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장은 문 닫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똑같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 문 닫고 인건비 올라가고 노동력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죽 쓰고 있는 모습이고 15.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수제버거 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배워야 되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많죠 네 엄청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탄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동도 보시면 대가 이거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 인텔인데 인텔의 CEO 팩 글싱어 팩 글싱어 예전에 VMA였나요 그쪽에 있던 분이었나 그렇잖아요 이분이 나오셔서 오늘 이제 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겠다 더블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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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만 말씀처럼 근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 지금 이제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다 우리 두 자릿수 갈 거야 주가가 빠져요 근데 뭐 인텔이 워낙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치면 약간 의심가는 모습이죠 왜냐면 뭐 생산공제 계속 지원되는 모습도 있었고 숫자가 아니라 AMD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얘기해도 잘 안들어먹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메모를 보고 끝날 건데요 가만히 있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딱 눈에 보이네요 저기 인텔인데요 인텔 우리 CEO가 말씀하셔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더 2.71%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데 다 빠져가지고 이번엔 진짠가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빅테크는 강부할 정도인데 아까는 꽤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시장이 다시 지금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소포 금융주 몇 개 금융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디어 앤컴퍼니만 오늘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거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오늘 어 또 불타는 금요일 네 불을 태웠습니다 네 벌써 저희 이제 만 800명 네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뭐 금요일 되면 뭐 또 친구들도 만나고 네 이렇게 뭐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방송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 미국 출석에 미치다 어 장우석 부사장님은 오늘 보내드리고 어 다음 시간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네 시간 오늘도 10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어 사실 금요일 밤인데도 만 명이 넘는 분들 함께해 준 거에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과 마무리에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고 클로징하면 어떨까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우든 막스님의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책을 추천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에는 구독자 분들께 피터 린치의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아마도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증권사 현합에서 지금 10년째 자산관리사를 일하면서 수천명의 고객분들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매일매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간 일하면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 어 과연 좋은 투자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도 사실 구독자분들 만나러 오면서 과연 좋은 투자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메세지는 어 좋은 투자라 함은 뭔가 투자의 성과가 매우 드라마틱하거나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혹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리가 됐던 뭐 아니면 야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개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만한 취미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어 저 개인적으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인을 즐기기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와인을 즐기기 시작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 역시 더 좋은 투자라면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가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무 투자 투자 숫자 숫자 성과 성과하다보면 또 상막해지니까요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고 뭐 주말 동안 투자 여러분들께서 또 투자를 통해서 즐거운 소식 또 즐거운 추억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 선생님 혹시 전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이제 2주차 됐잖아요 네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 저희가 이제 9시 시작하면서 만 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네 어 저희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시청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힘이 되니까 네 글로벌 라이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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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t 해 downs 안내 Значит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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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